사람만 우습게 되는 것이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참 보면 딱하기도 하고 그런데 당신들이 지금 당신들이 다 뿌린 씨앗을 거두드는 것이니까 여기에 대한 그런 문제로 인해 가지고 국민들이 다 비용을 어마어마하게 치르게 되겠죠 그러니까 보시게 되면 여당이 이제 마지막 협상이 법사위원장을 1년씩 돌아가서 하자 그런 것이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일곱 곳의 상임위원장을 결국 수용하고 그것에 대한 책임을 추경호 원내대표가 지고 사위하는 그런 식으로 아마 결론을 낸 모양입니다 국힘당은 기본적으로 선거 공정성 문제 철두철미하게 입을 다물었고 그걸로 인해 가지고 거의 뭐 영원히 중소정당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그리고 중소정당의 규모는 결국 선거를 장악한 사람들이 결정하는 그런 상황이 된 것이고 이것이 국힘당의 비극만이 아니고 국민들이 앞으로 치료해야 될 그런 고단한 나날을 예고하는 이야기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떻든 간에 대한민국의 국민들도 책임이 있는 거죠 대한민국 국민들도 다 먹고 살기가 힘들고 바쁘지만 우리가 지켜야 될 자유와 재산과 생명과 모든 것이 토대가 되는 선거를 지키는 데 실패했기 때문에 이걸 보고 골 좋다 이렇게도 할 수 있는데 이게 곧 부메랑이 돼 가지고 한반도에 사는 모든 사람 개청불문 성별불문 연령불문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죠 아무튼 간에 상임위원장 7자리를 수용하는 것을 이제 안건으로 붙여가지고 비공개 의원들의 회의에서 추인을 받은 것으로 봅니다 7자리라도 받으면 거기 또 상임위원장 자리도 주어지고 하니까 폼도 나지 않습니까 외교통일위원장 국방위원장 기획재정위원장 정무위원장 여성가족위원장 또 국회에 들어가게 되면 재선 3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또 위원장이 되게 되면 그것도 완장이니까 폼도 나고 하니까 그 7자리라도 차지합시다 이렇게 안 돼야겠습니까 죄다 소인배하고 좀비들만 지금 우글거리는 세상이 된 거죠 현재로서는 받아들일 수 있는 밖에 없는 겁니다 그 좋은 거를 왜 다 더불어민주당 함께 주겠냐 이런 생각 안 들겠습니까 이 추경호 원내대표께서는 대국민 입장문을 발표해 가지고 국민의 힘은 민주당의 폭주를 막기 위해 국회의 등원을 결심했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국회 아니라 국민의 국회로 돌려놓겠습니다 말은 근사하고 여러분들 말은 좀 기분이 좋게 만드네요 그러나 당신들이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 이야기죠 당신들이 할 수 있는 것은 그냥 거수기 역할하고 원을 구성해 가지고 다른 나라가 보기에도 저 나라는 의회 민주주의가 작동하고 있구나 그렇게 폼을 잡는데 일종의 장식품 정도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와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다른 이야기를 뭐라고 하겠습니까 본인들이 비겁했고 소심했고 자기 안이만 생각했고 자기 이익만 생각했기 때문에 지금 상황이 이렇게 된 거죠 한치도 이 양반들에게 대해서 뭐라고 따뜻한 위로를 보낼 필요는 없는 겁니다 민주당은 애초부터 여야 간 대화 협치 국회의 정상에는 관심도 없었습니다 선거를 요리하는 사람들이 뭐가 관심 있겠습니까 정권 탈취에는 아무것도 없는 것이죠 하지만 총선 찬패의 결과 190여석의 거대 야당과 180대 소수 여당 구도가 확정되면서 어묵한 정치 현실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이제 시작도 안 됐다 이야기죠 그러니까 감투에 혈안이 된 자들은 온 나라의 이름들 우글거리지만 나라의 아니와 다음 세대의 이름 아니를 생각하는 그런 진정한 의미에서의 지도자들이나 리더들이 거의 사라져버린 거죠 그러니 누굴 탓하겠습니까 누굴 탓할 것이고 그러나 이제 참담한 것은 국민들의 이 비용을 앞으로 10년이 될지 20년이 될지 50년이 될지 100년이 될지 이제 기약 없는 어둠의 터널 속을 여러분들 들어가게 됐으니까 그것을 애통해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제 아무튼 원대 대표직을 사임을 하네요 그 사임하고 책임을 누군가는 지어야 되는데 그런데 또 국민의 힘만 나무랄 수가 없는 겁니다 대다수 국민들이 다 침묵했으니까 그렇게 외쳤음에도 불구하고 다들 이런 입 다물고 그냥 다 외면했으니까 그러니까 뭐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세상 만사는 다 여러분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때가 있지 않습니까 싸워야 될 때가 있고 물렸어야 될 때가 있고 대한민국 사람들은 싸워야 될 몇 번의 결정적인 기회를 다 놓친 겁니다 다 놓쳤고 이제는 그 기회가 아주 어려울 겁니다 그 이야기는 제가 지금 드리는 것이 아니고 4월 10일 총선 이전에 정말 목소리를 높여가지고 전부를 걸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당신들 이번 기회를 놓치면 그냥 그걸로 그냥 골로 간다 그렇게 이야기했지만 대부분 다 그냥 웃고 말았으니까 그냥 그렇게 그냥 돌아가는 겁니다 여러분들 보시게 되면 이제 이원식 신임국회의장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했네요 개헌특위를 발동시켜가지고 4년 중임제를 만들겠다 그렇게 나오는 겁니다 순진한 사람은 4년 중임제 또 여기에 둬서 진짜 좋다 이렇게 하실 겁니다 그 행간에 숨어있는 깊은 뜻을 이해하는 사람들이 없으니까 하기에 보시게 되면 4년 중임제를 하든 5년 단임제로 가든지 간에 어차피 이제 권력 교체라는 것은 어려워져버렸으니까 어려워졌으니까 크게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제 우원식 국회의장의 이야기 속에는 지금 사법 리스크의 여러분들 차인 이재명 당대표를 구원해서 대통령으로 만드는 방법은 어떻든 간에 윤 대통령의 임기를 좀 단축해가지고 4년 중임제라는 그런 것으로 포장해서 결국은 개헌을 해야 그 다음에 이제 그게 가능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발동을 시작한 거죠 이 보시면 대통령 4년 중임제 개헌론을 꺼낸 우원식 윤석열을 설득하겠다 저는 설득이 아니고 협박하겠다 이렇게 좀 받아들였습니다 만나서 이렇게 안 하겠습니까 아니 뭐 5년이 그렇게 다 채우시면 좋지만 그냥 4년하고 1년만 우리 함께 넘기시면 우리가 퇴임 이후는 보장하겠습니다 많은 국민들이 또 이렇게 원합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겠죠 윤 대통령은 이제 고민 안 하겠습니까 5년을 다 채우면 채우고 싶은데 5년을 채우고 나면 알죠 본인은 더 이상 권력 교체가 불가능하는 것을 저 친구들이 나를 그냥 감빵으로 쳐넣을 건데 그렇게 할 밖에 그냥 한 1년 단축하고 그냥 퇴임 보장을 받아 뭐 이런 식으로 생각 안 하겠습니까 그렇게 돌아가는 거가 그럼 개헌 발휘하게 되면 국민들이 저항하면 어떠냐 국민들이 무슨 국민들이 저항하겠습니까 언론을 다 잡아가지고 쿵탕쿵탕쿵탕탕쿵탕쿵탕쿵탕쿵탕쿵탕탕땅 해가지고 여론 조작하고 선거결과도 다 만들어낼 수 있는데 뭐가 여러분들 그게 원하지 않는 대로 이 사람들이 되겠습니까 그런 뜻을 읽는 분들이 저는 나오지 않겠냐 생각하는데 개헌을 통해 대통령 5년 단임제가 가진 갈등요소를 없애야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명분은 다 만들면 되니까 내가 의장을 맡은 지금이 개헌 적기이기 때문에 원 구성이 완료되는 대로 개헌 특위를 구성해가지고 또 이렇게 하면 국힘당의 일부 의원들이 동조안 하겠습니까 2026년까지로 이해에 지방선거와 개헌 투표를 동시에 하자는 그러면 이제 아마 그게 6월 정도 될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4년 중임제 개헌안을 통과시킨 다음에 뭐 2026년도 연말에 이렇게 물러나는 쪽으로 그런 식으로 이제 작전을 안 짜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무튼 간에 윤 대통령은 이 문제도 국민의 입장에서 국가의 여러분들 미래의 입장에서 저는 의사결정을 내리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이런 제안이 왔을 때 본인하고 김건희 여사의 안의에 도움이 된다면 딜을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죠 그거는 윤 대통령이 그동안 해온 그런 삶의 처신을 보게 되면 얼마든지 유추가 가능한 거죠 뭐 대통령 이 골치 아픈 대통령 대통령 이름은 일단 역사에 걸었으니까 저 사람들이 저렇게 원하는데 한 해 먼저 나가면 또 어떠냐 이렇게 생각 안 하겠습니까 그 대신에 퇴임 보장해 준다고 하니까 퇴임 보장해 주는 건 뭐가 보장해 주겠습니까 그 동네 사람들한테 말을 또 믿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아마 그렇게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대통령을 만나서 적극 그렇게 이제 설득을 하겠다 대통령을 직접 뵙고 개헌의 필요성을 이해하게 하겠다 뭐 설득이 아니고 그냥 협박 안 하겠습니까 그냥 받아들이시면 우리가 아무튼 퇴임 이후에 잘 모시겠습니다 그렇게 이해 안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에게 반드시 임기 1년 단축을 권유하겠다는 것은 아니다 차기 대통령부터 4년 중임제를 적용한 등 다양한 방법을 대통령과 논의하자는 취지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지만 아무튼 이 사람들은 뭐 이긴 거죠 선거를 장악했으니까 그러니까 참 이런 점에서 보게 되면 4월 10일 총선 이전에 김대중 주필이 썼던 칼럼 뭐 그냥 이 상태대로 3년 못 걸어가니까 자발주로 당신이 그냥 내려오는 게 좋겠다 그런 거 하고 이러면 다 일맥상통하지 않습니까 아무튼 간에 이렇게 지금 상황이 돌아가는 겁니다 다 여러분들 4월 10일 총선에 패배와 함께 다 예고된 예상된 겁니다 뭐 탄핵을 시키거나 아니면 자발주를 걸어서 나가거나 뭐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안 하겠습니까 그래서 그 내용을 많은 사람들을 속일 수 있겠지만 정확하게 보시는 분도 나왔지 않습니까 참 어이가 없습니다 탄핵의 개헌에 뭐 가지가지 합니다 이렇게 이제 나오지 않습니까 왜 해파가 다 안 되면 탄핵하려고 그냥 탄핵으로 직행해봐 당신들 본성이잖아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뭐 이제 아무리 이야기하더라도 통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냥 그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그렇게 이제 돌아가는 거죠 돌아가는 것이고 그 사람들은 민의가 반영될 수 있는 가장 중요하고 근본적이고 가장 여러분들 필수불가결한 절차를 다 이제 장악을 했기 때문에 오늘 같은 신문에 정치학 하신 분이 헌정질서투쟁에 돌입한 한국 민주주의 민주당의 목표는 제2의 탄핵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글을 썼는데 마지막에 보니까 한국 민주주의는 단순한 정치적 부패가 아니라 헌정질서를 둘러싼 투쟁에 돌입했다 당신들도 침묵을 다 했기 때문에 헌정질서를 둘러싼 투쟁에 돌입한 게 아니고 헌정질서를 둘러싼 게임이 끝났다 이야기인 거죠 아직도 무슨 투쟁에 돌입했다 현재 진행행이 아니고 끝난 거다 이야기죠 끝난 거다 그러니까 다 이렇게 식자층들이 다 국민들하고 마찬가지로 다 여러분들 입을 다물고 소심했기 때문에 이제 거론 써야 되니까 한국 민주주의는 단순한 정치적 부패가 아니라 헌정질서를 둘러싼 투쟁에 돌입했다 그게 아니고 그냥 그 게임이 끝났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오늘 최태원 회장이 또 대법원을 상도로 해서 이혼 소송과 관련된 그런 상고 외에 또 한 건의 여러분들 송사를 제기를 했네요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 아무튼 변호사들이야 이렇게 송사를 하면 돈을 버니까 세태원 보시게 되면 이혼 소송 판결문 수정에 불복한다 큰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숫자를 이제 좀 계산을 잘못한 건데 그거를 다시 또 여러분들 불복해서 제한고를 한 겁니다 대법원을 상대로 해서 두 건이 이제 송사가 진행이 된 거죠 여기 보시게 되면 이혼 소송 2심 재판부가 판결문을 경정 법원이 판결 이후에 계산이나 표현의 오류를 고치는 일 더물지 않다고 합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경정한 것에 불복하며 대법원에 제한고했다 이로써 대법원은 이들의 이혼 소송에 더해서 한 건에 더해 가지고 항소심 판결문 경쟁에도 문제가 있는지 살피게 됐다 그렇게 해 가지고 대법원에서 어떻든 간에 본인들이 갖고 있는 힘을 총동원 해 가지고 그런 이혼 판결 결과를 뒤집거나 아니면 본인 몫을 덜 뺏기는 쪽으로 그렇게 노력 하나 하겠습니까 모든 걸 다 동원하겠죠 1조 4천억 정도가 되니까 금액이 크니까 언론도 동원하고 정간도 동원하고 인간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여러분들 다 동원하지 않겠습니까 최태원 회장은 24일 이혼 소송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가사 2부 재판장 김시철의 판결문 경정 결정에 대한 제한고장을 제출했고 판결문 경정으로 해결될 게 아니라 판결문 내용에 영향을 미치는 만큼 대법원 판단을 받아보고자 하는 취지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어쨌든 간에 사람들이 입에 자주 오르내릴 수밖에 없는 것이고 현재 이제 sk그룹의 재무 상태가 그렇게 좋지 않지 않습니까 제가 이제 그동안 결과를 이렇게 미루 보게 되면 아마 지금 한 그룹의 총 부채가 한 150조 정도를 넘어서는 것 같거든요 그리고 이제 바테리 분야에 투자했던 그런 sk온의 경영 정상화가 이제 여러 가지 요인으로 덧붙여지면서 이제 그룹의 구조조정이 지금 들어가 있는 상태지 않습니까 국민들이 그렇게 뭐 좋게 보지 않는 거죠 재판부가 이제 즉시 이런 그 부분을 수정했고 그리고 이례적으로 설명자로도 냈고 중간 계산 오류를 수정한 것이고 결과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그게 또 이제 아마 송사의 대상이 된 모양입니다 하단에 사람들의 의견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보시게 되면 한 분이 좀 점전하게 이야기했네요 항고인지 상고인지 이유는 충분하다고 보는데 그런데 그 sk가 현재 위상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알만한 국민들이면 다 아는데 그런 문제로 언론에 오르내릴수록 비록 재산 분할에선 다수 이득을 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sk에 대한 국민들의 싸늘한 시선에 의한 손실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또 돈을 분할 당해야 되는 그런 입장에서는 액수가 한두 푼도 아니고 1조 4천억 정도에 해당하는 그런 그 얘기기 때문에 이 문제를 끝까지 밝혀가지고 문제를 해결하겠다 이렇게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나 제가 이제 한두 번 언급했지만 이 최태원 회장의 이혼소송과 관련해서 1심 판결 1심에 김현정 전 부장판사가 내린 판결이 특유 재산이기 때문에 665억 정도만 여러분들 분할을 명령을 했지 않습니까 이 1심 판결 내용에 대해서는 이번에 또 대법원에서 특별히 1심 판결이 특유 재산으로 내렸던 1심하고 그다음에 2심 판결을 비교해 볼 수나마 기회도 생기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상식적으로 생각하더라도 한두 번 소개했지만 1심에 단독 판사가 했던 665억 그리고 2심에 세면의 부장판사가 합의를 했던 1조 3800억 사이에는 100억 20억의 차이가 아니고 엄청난 돈의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동안 제가 젊은 분이 제공한 제보를 꼼꼼히 확인해가지고 2022년도 12월 6일 날 최태훈 이혼 소송 판결을 맡았던 1심 판사 가사재판을 한 김현정 부장판사가 위자료 1억 원 재산 분할 665억 원을 선고하고 난 다음에 바로 그다음 달에 2023년 1월 26일 날 법무법인 바른이 영입을 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3월 중순부터 법무법인 바른에 근무를 시작했는데 그런데 여러분들이 2023년도 한 해 동안에 법무법인 바른의 매출액이 급증한 거 아닙니까 기존에 한 830억 원대에서 천억 원대를 돌파한 거 아닙니까 천 몇백 원인지 모르는데 천억 원을 장사일에 처음으로 그리고 그 천억 원이 돌파하는 데 크게 귀한 것이 법무법인 바른 관계자에 의하면 SK에코프렌트 굿 성경건설이 프로젝트 파이낸슨과 관련된 4,500억 원에 자문 일감을 맡긴 것이 매출 1천억을 돌파하는 데 큰 이득이 됐다는 거지 않습니까 이거를 법에 대한 특별한 전문기술이 없는 사람들도 저는 작가 생활을 오래 했기 때문에 대개 작가가 사건을 추적할 때는 대개 연대기 순수로 해서 이런 사건을 추적해 나갑니다 그런 훈련을 저는 평전을 여러 번 썼기 때문에 특정 인물의 일생을 통해 살아온 과정을 했기 때문에 이런 훈련이 굉장히 좀 잘 되어 있는 편이거든요 연대기를 보고 일시별로 일어난 사건을 보고 그 이면을 추적한 이거는 정상적인 거로 보기에는 너무나 의욕투성인 겁니다 최태원 회장의 이혼소송을 단독 1심 판결에 내린 판사가 그 다음에 바른이라는 법무법인의 영입대가 바른의 법무법인 영입이 200억 이상 정도의 매출이 증가했다면 누구도 누가 보더라도 여러분들 의심을 할 것이 그 매출 증가에 sk 계열사가 큰 힘이 됐다는 것 아닙니까 물론 대한민국이 지금 정의라는 것이 가진 자의 이득이고 정의가 강자의 이기 때문에 이런 것이 밝혀질 수 있으라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나라도 이야기를 해줘야 된다 이야기죠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냐 이야기입니다 상식적 이름을 보시는 건 이게 이해가 됩니까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죠 내가 변호사들은 다 여러분들 보시면 이렇게 바른 관계자가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내가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재판장을 맡았던 김현정 사법연수원 30기 광주여구와 고려대 법대를 나온 사람이고 여기 보시게 되면 여기 영입된 기사가 나오네요 3월 20일부터 이분이고 바른 매출이 100억 1000억 이상 넘어갔다 바른은 sk 에코프렌트가 지난 6월 인천 부평구에 이렇게 이야기를 해가지고 나오지 않습니까 바른 관계자는 법무부인 바른은 지난해에 sk 에코프렌트 4400억 원대 pf 프로젝트 파이낸스 약정 자문을 맡아 좋은 결과를 이끌어냈습니다 이런 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도 이름 딱해가지고 사람을 믿을 수가 없으니까 질문을 던진 거 아닙니까 채태원 이혼소송 1심 판결을 한 김현정 판사는 특유재산이라는 법리를 사용하여 사실상 채태원 회장에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2022년 12월에 판결한 직후에 곧바로 법무부인으로 영입되어 사직하고 옮겼습니다 그리고 그가 옮긴 법무부인은 sk 계열사로부터 그에게 수임을 하였습니다 판사의 직무윤리에 합당한 일입니까 수사당국이 수사에 대한 상관을 생각하지 않습니까 사람을 믿을 수 없으니까 이게 ai 변호사인 퍼플렉스 때 한께 물어봤습니다 퍼플렉스 때 답을 기가차게 해 주지 않습니까 여기 보시죠 공정성과 중립성 훼손 이해 상충 문제 판사는 공정성과 중립성을 지켜야 되지만 김현정 판사는 최태원 회장 측이 유리한 특유재산 법리를 적용하여 사실상 최태원 측에 손을 들어줬습니다 이게 여러분들 내가 로비한 게 아니고 그냥 ai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인간보다 훨씬 낫습니다 짐승보다는 이것은 판결의 공정성에 대한 의구심을 불러일으킵니다 이해 상충 문제 김현정 전 판사가 판결 직후에 최태원 측 법무법인으로 이직하고 최태원 측이라기보다도 특정 법무법인으로 이직하고 그 법무법인이 sk그룹부터 그에게 수임료를 받은 것은 맹백한 이해 상충 문제입니다 이것은 판사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훼손할 수가 있습니다 판사는 어떠한 경우에도 공정성과 중립성을 지켜 국민의 신뢰에 얻어야 됩니다 김현정 전 부장판사의 행위는 판사 직무윤리에 반하는 심각한 위반 사례로 반드시 수사를 통해 진상을 규명해야 될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썩어빠진 여러분들 법기술자들 이야기를 듣기보다도 그냥 아주 냉정하게 ai 변호사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해 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다른 데 다 물어봤습니다 다른 여러분들 ai 변호사께 채취 빚지 않게 물어봐도 똑같지 않습니까 이는 판사의 이전과 연관이 있다는 의혹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 이러한 상황이 심각한 부정 또는 비리와 연결되어 있다면 수사당국이 개입하여 조사해야 될 것입니다 이 사건이 판사의 직무윤리에 합당한지 여부는 조사와 감사를 통해 밝혀져야 되며 필요하다면 수사당국의 개입이 요구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 자본주의니까 가진 사람들 위주로 세상이 다 돌아가지만 누군가는 이런 이야기를 지적을 해 줘야 되는 거죠 이렇게 돼서는 안 된다 이야기죠 자 여러분 오늘 방송 보시는 분들이 좋아요를 한번 함께 눌러주시고 여러분들 방송을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보시게 되면 윤 대통령께서 이번에 의정갈등 문제를 해결하는데 조금만 입장선회를 하면 되지 않습니까 지금 이제 이번에 의정갈등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서울대 의대 교수들이 이런 진로로 여러분들 복귀한다고 해서 해결될 것이 아니고 결국 가장 중심에는 만여 명에 달하는 그런 전공의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전공의가 돌아가지 않는 한 이번 문제는 해결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의과생들이 다시 여러분들 복학하지 않는 한 이번 문제가 해결될 가능성이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실상을 이렇게 정확하게 파악하고 상황의 위급성을 대통령께서 정확하게 이해하시면 늦은 감이 없지 않지만 지금이라도 원안을 조금 후퇴하는 쪽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그런 생각이 전혀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 생각이 없기 때문에 아무튼간에 결국 파국으로 갈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지금은 보건의로노조가 비교적 정부 측에 우호적입니다 항상 의사분들과 각을 세워왔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 그 사람들이 이제 6월 말까지 진료가 정상화되지 않으면 우리가 장외투쟁에 나서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그분들도 처음에는 의사들을 나무랄 수가 있겠지만 사람이 머리가 있으니까 정부가 처음에 잘못했다는 것을 잘 알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의사들을 그렇게 압박하거나 그런 식으로 계속해서 나갈 수가 없는 것이죠 문제가 의외로 단순하지 않습니까 전공의들이 복귀가 가능하게 되면 문제가 해결될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전공의들이 요구한 7대 조건을 곰곰이 살펴 가지고 전부를 다 수용할 수 있으면 그것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들을 수용할 수 있는 그런 결정을 윤 대통령이 하셔야 되는데 윤 대통령이 그걸 안 하시겠다는 거 아닙니까 안 하신 거고 이번에도 이제 여러분들 우리가 하긴 할 수 있다시피 상당히 고집이 센 사람인 거죠 본인이 옳다고 생각하게 되면 그대로 밀어붙이는 것이고 윤 대통령은 인생에 그렇게 굴곡이 없었을 겁니다 아이들을 키우면서 마음고생을 해본 경험도 없을 것이고 머리가 좋았기 때문에 서울법대를 들어갔고 물론 시험이 좀 늦게 된 거지만 그거야 젊은 날에 다 견딘 수가 있는 것이고 그렇게 사람들의 아우성을 치더라도 선거를 뭉개는 걸 보게 되면 선거 문제를 다 뭉개고 지금까지 온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기 확신도 강하고 자존감도 강하고 고집도 어마어마하게 센 거죠 그런 부분들이 이제 지금 다 합하여 가지고 의정충돌 문제에서 우리가 확인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가장 중요한 문제는 전공의들이 전혀 지금까지 윤 대통령이 만나보지 않는 아주 새로운 유행의 초강적을 만난 겁니다 그리고 이번 문제는 그냥 전공의들의 복귀 여부에 따라서 성패가 결정될 걸로 봅니다 윤 대통령의 성패뿐만 아니고 국민들의 성패가 결정이 되겠죠 그렇지만 대통령께서는 이 전공의들의 미복귀 문제의 심각성을 그렇게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지 않는 것 같아요 아무도 그 이야기를 대통령한테 보고를 안 하는 것 같습니다 현장이 얼마만큼 망가지는 것을 여기 보시면 한 분께서 이런 글을 어제 방송 보이고 남기셨네요 자식을 키워봐야 비로소 인간이 성숙해 가는 겁니다 나만 열심히 산다고 되는 게 아니라 자기 마음대로 자식이 크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성숙하고 현명해지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모르니 독단과 타협을 모르는 외고집이 된 겁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자식을 키워보면 모든 부모들은 자식 농사가 자기 마음대로 잘 안 된다는 걸 알지 않습니까 자기 자식도 자기 마음대로 잘 안 되는데 전공의들이 어떻게 여러분들 통제를 하겠습니까 의대생들을 어떻게 통제하겠습니까 세상의 많은 부분들은 머리로서 이해하고 알 수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직접 체험해 보기 전에는 알기 어려운 일들이 꽤 많은 거죠 여러분들이 이분이 정확하게 현재 상황이 이렇게 풀리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지적하지 않습니까 제 자식도 어머니들이 자주 그러지 않습니까 내 배 속에서 나온 애도 여러분들 함부로 할 수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 젊은 사람들은 어떻게 통제할 겁니까 불을 질러 놨으니까 여러분들 여기에 정말 솔직한 이야기들이 다 들어있는 겁니다 바닷물이 달다고 한 사람은 자기 자신의 체면을 살리기 위해서 끝까지 우겨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을 좁쌀이라고 부릅니다 그렇게 여러분이 말씀하셨는데 지금 상황이 그런 겁니다 바닷물이 본래 짠데 누가 여러분들 귀에 대가 속닥거려 가지고 바닷물이 달다고 여러분들 그렇게 자기 입으로 내지른 겁니다 지금 와 가지고 바닷물이 여러분들 달다고 이야기하다가 바닷물이 좀 짠 데라고 이야기하기가 좀 견면적고 힘든 겁니다 그런데 그 견면적고 힘든 부분을 극복하지 못해 가지고 완전히 망가지는 수가 있는 거죠 지금 상황이 그렇게 흘러가는 겁니다 여기 마지막에 한 분께서 여러분께서는 검사들이 융통성 없는 것을 잘 알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런 세계를 30년 전 겪어왔으니까 항상 피의자를 다뤘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냥 명령 하나 지시하게 되면 그대로 움직이는 거니까 협상을 하거나 타협을 하거나 양보를 하거나 이런 경험들이 아주 일천할 겁니다 일천하니까 대통령실에서 여러분들 그동안 자주 흘러나왔던 대통령께서 마이크만 잡으면 계속 말씀하신다는 이야기가 그런 겁니다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들을 필요가 없는 겁니다 이번 정부가 들어가 가지고 장관의 존재감이 거의 없지 않습니까 국무위원들이 모든 행사장에서 모든 이벤트에서 다 대통령 이름 주인공이지 이번에 여러분들 좀 괜찮은 이름 있는 장관이 누구인지 아무 기억이 없지 않습니까 이렇게 보시게 되면 묵묵하게 열심히 일하는 의로계를 뒤흔들어서 도대체 무엇을 얻겠다고 이런 겁니까 윤 대통령의 지능이 의심스럽고 꽉 막힌 의식이 한심합니다 이런 의로사태를 보려고 제가 윤 대통령을 지지하고 응원했는지 정말 배신감이 듭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말씀을 하셨는데 정상적인 사람을 가정을 하면 저도 가끔 이런 생각이 드는데 사람이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좀 판단을 잘못 내릴 수도 있고 실수를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누구든지 가능한 일이니까 판단 실수 의사결정의 실수라는 것은 있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문제는 그것이 여러분들 확연하게 드러났을 때 어떻게 반응하는가 라는 문제는 그 사람의 여러분들 능력과 인물 댐댐이에 따라서 좌우가 되지 않습니다 지금 상황이 편견이 없는 사람들은 대부분 대통령이 의사결정을 잘못 내렸다라고 하는 것을 대부분 다 알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냥 아니라고 지금 계속해서 버티는 거지 않습니까 문제는 윤 대통령의 입장 전환이 없으면 이번 사태가 풀릴 가능성이 굉장히 어렵다는 겁니다 그것이 시극이고 비극인데 아마 그것이 윤 대통령의 어마어마한 비용 부담으로 아마 결론날 가능성이 높은 겁니다 윤 대통령께서 사라지기 이전에는 해결이 안 될 겁니다 여러분께서는 윤 대통령이 사라질 때까지 건강하게 버티셔야 됩니다 이런 이야기를 한 분이 얼마나 열을 받았으면 이렇게 이야기하겠습니까 대통령의 입장 선회가 없이는 될 수가 없는 겁니다 며칠 전에 제가 한득수 총리 이야기를 좀 드렸는데 평생 관료 생활을 해봤고 논쟁적인 주제는 잘 끼어들지 않는 분인 거죠 그분의 연세가 아마 지금 70될 겁니다 다 알 겁니다 제가 볼 때는 지금 문제를 그러나 대통령이 확고한 입장을 정하기 때문에 어떤 종류의 이견도 필요가 없는 겁니다 단일 대우를 행성해야 여러분 계속 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성패가 너무나 명확합니다 대통령이 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 전공의들의 복귀에 모든 것이 달려있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 전공의들이 돌아오지 않는 겁니다 이게 성패를 결정하는 겁니다 다른 것은 모두 다 장식품이고 여러분들 보조적인 장치에 불과한 겁니다 전공의들의 복귀는 없을 것입니다 한 분께서 복귀가 아니고 재계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표 던지고 나갔는데 무슨 복귀고 재계약을 안 한다는 겁니다 제 주변에서도 대다수가 복귀를 안 한답니다 요지부동입니다 어마어마하게 마음이 상할도록 그렇게 한 거죠 전공의들이 복귀가 안 된다는 이야기는 정부 측의 사무수단을 갖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대형 병원들이 1년에 3천억 5천억 적자를 언제까지 메워야 될지 정부가 재정으로 메워줘야 되는 겁니다 한 군데 두 군데도 아니고 대학들이 이런 비상경영에 지금 다 들어갔는데 대형 병원들이 그 병원들이 여러분들 대부분 수백억에서 수천억 정도 적자가 지금 발생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거를 전공의들이 복귀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러니까 이 자체가 여러분들 변수가 아니고 제가 이제 방송을 내보내면서 현장 말씀들을 청취해보게 되면 많은 국민들은 전공의들의 재계약을 변수라고 보는데 전공의들의 입장에서 들여다보게 되면 이게 변수가 아니고 상수인 겁니다 이미 결정된 순 겁니다 돌아오지 않는 겁니다 돌아올 가능성이 있는 게 아니라 돌아오지 않는 겁니다 전공의 복귀가 없으면 의로 붕괴가 시작됩니다 윤 대통령의 엄청난 업적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74명이 찬성을 한 겁니다 다수는 아니지만 깨어있는 많은 시민들이 이번 의정충돌의 핵심을 어느 누구보다도 착하게 간팔하고 있는 겁니다 이번 의정충돌의 핵심은 대형 병원에 있는 수련이 전공의들의 여러분들 특히 필수 의로학과에 속했던 분들이 재계약 여부 다시 복귀 안 한 여부에서 결판이 난다 그 사람들이 이러면 돌아오지 않는다는 이야기는 그게 상수라고 하게 되면 의로 붕괴는 불가피한 것이고 그러면 연세적으로 대형 병원들이 수백억 수천억 등 적자가 발생한과 동시에 이미 7월이 가게 되면 전국 의로노조가 장애투쟁을 하게 될 겁니다 장애투쟁을 하게 되면 그러면 여러분들 모두가 다 적으로 돌려놓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 시청을 하지 않았지만 한 분께서 이렇게 글을 남기셨다고 PD 수첩에 취재한 것에 따르게 되면 어떤 종류의 근거나 절차 없이 이번 조치를 밀어붙였다 그렇게 PD 수첩에서 이해를 했다는데 한 번 보고 난 다음에 정확한 말씀을 여러분들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보시게 되면 의로 시스템은 이미 붕괴되었습니다 회복불능입니다 혹시 윤 대통령께서 조만간 떠난다면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이야기들이 이제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첫 단추 의과대학 정원 2000명 정원부터가 과학적 근거 없이 합법적 절차를 거치지 않는 엉터리 여러분들 주장을 갖고 의로개혁을 시작한 겁니다 그렇게 하면 필수의료가의 여러분들 인력 부족 문제가 해결될 것이고 지방의료의 여러분들 인력 부족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모두 다 이른바 낙수효과 우위에서 물이 떨어지는 것처럼 사람 수를 늘려놓으면 여러분들 이게 해결될 것이다 전혀 연관관계 없는 이야기를 하신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대통령 그 말씀을 하시는 순간 이미 패배한 사람이 돼버린 겁니다 엄청난 정치적 부담을 안게 되는 상황 도저히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해결 여지가 없는 수렁성으로 빠진 겁니다 이게 또 한 분께서는 좀 구체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2025년 또 입학 정원 학대에 늘려받은 학생들을 위해서 대학당국은 시설과 장비를 다 늘려야 됩니다 시설과 인력을 늘려놓고 2026년부터 의료계와 회비를 거쳐서 정원을 조정하게 되면 그 낭비는 또 누가 감당해야 됩니까 국립대는 세금 낭비고 사립대는 재정이 한정돼 있을 테니까 의대 외 학생들의 혜택이 줄 수밖에 없습니다 집에 살림도 이렇게 안 삽니다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2025년 의과대학 정원은 양보할 수가 없고 2026년부터 여러분들 양보할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2025년도는 올바른 것이고 2026년도는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겁니까 논리적으로 이번에 이걸 보면 대통령뿐만 아니고 대한민국 관료들의 의식 수준 지적 수준 논리적 정합성 논리적 추론 능력 이런 부분에 대해서 참 놀라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법이라는 것은 논리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법을 평생으로 해온 사람이 낙수 효과가 발생해서 의과대학을 1년에 2천 명씩 만 명을 늘려놓으면 위의 선물이 쭉 떨어지는 것처럼 가장 아랫단에 있는 필수 의료인력의 부족문제가 말끔히 채워지게 되고 지방의료인력 부족문제가 말끔히 처리가 된다 이런 논리를 어떻게 여러분들 해 가지고 저는 부끄러워 가지고 여러분들 말도 할 수 없는 그런 주장을 어떻게 펼치냐 이야기죠 참고로 대통령하고 저하고는 동갑입니다 제가 79학번이고 대통령이 79학번이시고 제가 1960년 5월생이고 대통령이 12월생인 겁니다 그 당시 이런 서울법대를 들어가는 것은 하늘의 별 따기처럼 어려웠습니다 대부분 지방에서는 한 명 두 명 대부분 학교가 이런 서울법대가 나오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많은 거죠 그 이후에 세월이 한 40년 정도 흘렸는데 그 정도밖에 생각을 못하니까 그런데 뭐 그거는 그렇다고 치더라도 대통령이 그렇게 의사결정을 잘못 내렸다고 치더라도 지금이라도 피해를 줄여서 국민들 부담을 줄이고 제대로 돌아가던 의료 시스템을 여러분들 정상화시키고 그리고 대통령도 임기를 끝까지 제대로 잘 마칠 수 있도록 조금 양보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 퇴진하라고 이야기가 나올 겁니다 당신 퇴진해라 당신은 도저히 우리가 못 봐주겠다 이렇게 나올 겁니다 그게 너무나 눈에 확연하게 보이는 겁니다 여기 이제 한 분께서 예리하게 지적한 겁니다 아직도 정부나 일반 국민들 심지어 대학병원 교수님들까지도 착각하고 계십니다 복귀를 하려고 사직한 척하는 게 아니라 정말 그만둔 겁니다 전공의 여러분들 이거나 아니면 전공의 예를 정확하게 아시는 분 말씀 같네요 그 판단 자체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아직도 안일하게 대응하고 계신 겁니다 결국 대학병원들이 도산하고 난리가 나야 대학병원이 도산하고 중증 환자들이 수술을 받지 못하고 수술 일정이 6개월 1년 정도 이런 지체가 되면 그때 사람들이 사태를 파악하려고 난리를 칠 겁니다 어떻게 그렇게 이런 사람들이 생각을 못하는지 여러분 이미 발생 가능한 일은 다 여러분들 정해져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2020년 4.15 총선이 끝나고 4년을 60대 초반에 가장 귀한 시간 4년을 선거를 바로잡기 위해서 전부를 걸고 여러분들 유튜브 활동을 한 겁니다 그리고 그 결과 지난 10년간 모든 대한민국 선거가 동일한 방식으로 조작이 됐다는 걸 다 밝혀낸 겁니다 그리고 그 결과 대한민국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다 이야기를 한 겁니다 너무 많은 이야기를 쏟았기 때문에 2월부터는 제가 그 일체의 이야기를 안 하는 겁니다 이제는 뭐 저도 접은 겁니다 이제 할 만큼 내가 다 했으니까 내가 맡은 역할은 다 한 겁니다 나라가 어떻게 될지를 착하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다른 유튜브 방송을 제가 안 보기 때문에 그분들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제가 정확하게 알 수가 없지만 여러분 저는 20대에 미국에서 경제학 박사를 받은 다음에 평생 동안 글을 쓰고 논평을 하고 여러분들 모든 훈련을 하도도 빠지지 않고 계속 트레이닝을 해온 사람인 겁니다 여러분들 이 사태도 내가 손을 안 대려고 했지만 하도 웃어보니까 예상을 하지 않습니까 이 사태가 이렇게 전개가 되게 되면 박살이 날 거다 그런데 어떻게 여러분들 박살이 진짜 난 다음에 정신을 차리는지 지금 국민들이 여러분들 뭡니까 더불어민주당의 행보를 보고 악소리 나지만 아무것도 아닙니다 앞으로 국민들이 치료화될 그런 고통이라는 것은 맛보기도 아닙니다 맛보기도 아니고 지금 그냥 막 시작이 된 겁니다 어떻게 사람들이 그렇게 당하고 나서 뭡니까 악소리를 내냐 이야기죠 도대체 어떻게 챙겨 먹은 거냐 의료가 여러분 이렇게 가게 되면 수백억 수천억 등도 여러분들 빚을 주고 병원들이 도산을 할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일반 국민들은 수술을 받는 것이 어려운 시대가 열리게 됩니다 그때에 대해서 뭡니까 이 짓을 누가 했냐라고 여러분 외칠 겁니다 지금 뭡니까 더불어민주당이 국회에서 독주하는 것으로 왜 이렇게 되었냐고 외치는 건 똑같은 일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정확하게 지적하지 않습니까 착각하지 말고 이미 대학병원이 도산하고 사람들 여러분들 간호사니 지원인력들이 여러분들 해고가 되고 환자들이 뭐죠 기존의 이름들 한 달이면 받을 수수록 6개월 1년이 끌어지게 되고 대학에 이러면 교수분들이 이름들 번아웃이 됐으면 사표를 막 내고 이렇게 됐을 때 이러면 들 아이고 이게 무슨 짓이고 이렇게 이야기가 나올 겁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고 방송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여기 보시죠 이 사람들 국민들 다루는 걸 보면 문제의 핵심은 전공의들하고 의과대학생인들입니다 그 사람들을 붙잡을 수 있도록 정책 변경이 필요한 겁니다 지금 와가지고 리베이트 문제 이런 거 여러분들 돈을 받았으니까 옳은 일은 아니죠 그러나 이런 것을 지금 터뜨리면 생각 바로 바뀐 사람들은 다 욕합니다 집단 휴직, 서울대병원 의사 등 오명수사, 리베이트 관련 110건 입건 리베이트가 옳은 일은 아니지만 여러 약 중에서 이런 특정 약을 선택해 주는 대가로 여러분들 리베이트를 받은 거지 않습니까 옳은 일도 아니고 받아들일 수 있는 일도 아니지만 이걸 여러분들 뭐죠 이 경찰청장이라는 사람이 나와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하게 되면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저 애들 진짜 진짜 검사스럽게 하네 이렇게 이야기가 나올 겁니다 진짜 배운 대로 살구나 지금 와가지고 지금 불난 집에다가 집단 휴직과 관련해 의료법상 진료 거부 혐의로 보건복지부에 지난 18일 수사 의뢰한 대학병원 의사 3명과 일반 시민이 고발한 의사 2명 등 총 5명에 대해 수사 중이다 이런 걸 왜 하냐 이야기죠 평화시도 아니고 결국은 의사들을 건박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의사들을 건박해간 문제가 해결되면 벌써 해결이 된 거죠 지금 문제는 전공의들 문제지 않습니까 지금 문제는 의과대학생들의 문제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은 젊은 세대들이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의 초점을 맡은 정책이 나와야 될 시점에 공권력을 동원해가지고 의사들이 리베이트를 여러분들 파헤쳐서 구도독한 놈이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게 되면 좋게 생각하겠습니까 나는 진짜 검사스러운 사람들이구나 이렇게 30년을 살아가지 이렇게 나라를 이렇게 움직이구나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향후 집단 휴진 관련해서 추가 고발이 접수되면 적각 출석을 요구하고 신속 엄정하게 수사하겠습니다 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하는 일마다 욕을 쳐먹을 일밖에 안 하는 겁니다 그러니 대통령 얼굴만 놓으면 채널 들리는 사람이 수없이 많은 겁니다 여러분 이 방송 나가면 대통령 얼굴 여러분 썸네일을 쓰지 말라는 이야기가 수없이 달립니다 도대체 내가 못 보겠습니까 복지부가 수사 의뢰한 의사가 소속된 대학병원은 서울대병원 본원과 분원입니다 일반 시민이 고발한 의사 두 명 중 한 명도 서울대병원 소속입니다 다른 한 명은 개헌이로 파악됩니다 그래서 의사들 건박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너희들 우리가 약점 지고 있으니까 뭐 딴짓 하게 되면 그냥 다 감방에 쳐넣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게 윤석열식이 여러분 정치입니까 그게 여러분들 의로 분쟁을 여러분 해결하는데 선택할 수 있는 일인 겁니까 아스라 여러분들 너무 치사하다는 이야기인 겁니다 지금 그렇지 않더라도 여러분들 탱탱한 긴장감이 여러분들 돼가지고 상황이 굉장히 복잡한 상황에서 내놔야 될 일은 정책은 내놓지 않고 의사들 부도덕한 집단을 몰고하니까 복지부의 수사 의뢰한 19건과 자체 첩포로 입지한 13건 덕 정부의 총 32건의 수사 중입니다 입건 대상자는 모두 119명이고 이 중 의사가 82명이고 나머지는 제약사 관계자입니다 일부 수사를 마쳐 의사 4명과 제약사 관계자 5명 총 9명을 송치했고 13명은 불송치했습니다 정신을 체리기 바랍니다 지금이 1970년대도 아니고 내가 이런 리베이트 사건을 옹호하는 것은 아니고 지금은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지난 4월 말 다른 학생들에게 단체 수업 거부를 강요한 혐의로 수사 의뢰한 한양대 의대생들 수사에 총 6명을 입건했습니다 지난 말에도 집단행위 각오가 있었다는 제보가 들어온 대학 3곳에 대해 수사 의뢰해서 경찰이 수사 중입니다 해당 대학은 충남대와 건양대와 국립경상대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리베이트도 문제지만 지금 정부하는 꼴을 보면 유치 찬란합니다 의대 교수들을 압박하는 방법이 겨우 이 정도입니까 정친과 고각대장들은 얼마나 깨끗한지 궁금합니다 사람 범죄자를 만들어서 감옥에 넣던 사람이 꼭대기에 앉으니까 나라가 무판입니다 그냥 늘 하던 대로 의사들 다 범죄 만들어 감옥에 넣기 바랍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물론 조선답게 반대가 맞죠 그러나 이런 식으로 하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검사정권이라는 게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 사이에 학을 뗐다 다시는 검사 출신들이 선출직 공직자 돼서 안 된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냥 윤석열 대통령 한 명으로 검사들은 더 이상 정치계인자 이름 입문하면 안 되는 겁니다 토업은 더더욱 안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하는 겁니다 참 치사합니다 의사들을 욕먹일 방법이 옛날 정부가 하던 짓을 그대로 하고 소환조사하고 정말 비열한 정부입니다 정당성이 전혀 없는 의과대학 정원정책을 무마하려고 베리벨짓을 다 동원합니다 남자답게 윤 대통령께서 잘못 생각했다고 물러서시기 바랍니다 물가나 경제 조폭든이나 잡아서 국민들을 안심하실 게 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요약 정리하게 되면 이번 사태의 여러분들 해결 키는 전공의하고 의대생들이 지고 있는 겁니다 의과대학 교수분들은 전혀 여러분들 논외입니다 개업이도 논외입니다 여러분 한 전공의께서 정확하게 이렇게 지적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사표 던지고 나온 퇴사 전공입니다 일단 복귀가 아니고 재계약입니다 퇴사를 했는데 복귀가 어디 있겠습니까 저는 그래도 나름 인기가 언저리에 속하는 과외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재계약할 생각이 없습니다 향후 몇 년간 수련받을 생각 자체가 사라졌습니다 저조차도 이런데 필수 의료 분야는 오죽하겠습니까 여기 이분이 정확하게 정정을 해 주신 대로 사표를 냈으니까 복귀가 아니고 재계약입니다 사표를 내는 것도 자유고 재계약하는 것도 여러분들 자기결정권에 속하는 거죠 사표를 내는 것도 여러분들 자기결정권이고 재계약하는 것도 자기결정권인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정리를 하시는 겁니다 나라가 언어도 무너지고 경우도 무너지고 체면도 무너지고 염치도 무너지고 이성도 무너지고 지성도 무너지고 부끄러움도 모르는 사회가 된 겁니다 대통령이 신이 아니지 않습니까 대통령이 엉망진창인 거짓말 정책을 국민들에게 내놓고 밀어붙인 겁니다 제가 분명하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동갑내기로서 너무나 참담할 정도로 1960년생들이 지금 대한민국의 대못을 받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멀쩡한 제도는 다 무너뜨리는 겁니다 제가 사심없이 방송을 하는 것은 여러분이 다 아실 겁니다 제가 대통령께서 옳은 정책을 펼치면 당연히 대통령께서 옳은 정책을 펼치신다고 이야기를 하겠죠 대통령이 거짓된 정책을 뭡니까 참민 정책처럼 밀어붙이고 사람들을 금박하니까 제가 지적을 하는 겁니다 그게 잘못됐다고 여기 박사님 저는 전공의의 어문이 되는 사람입니다 아들은 미국 의사시험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공부한다고 고생한 아이의 모습이 주마등처럼 지나갑니다 공감해 주시고 경력해 주시니 위로가 됩니다 이렇게 이제 한 정공의의 어머니께서 글을 남기신 겁니다 제가 공개되는 글에 대부분 이렇게 댓글을 잘 안 남깁니다 그런데 이 어머니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 댓글 남기신 거 보시기 바랍니다 창창한 세월이 남아 있으니까 전화위복의 기회로 삼아서 현명의 판단하시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다음이 참 중요합니다 국가는 수많은 사람들로 구성되기 때문에 좀처럼 변화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제가 노골적으로 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사적으로 만나면 이야기를 해 주겠죠 내가 갖고 있는 여러분 세계관과 앞으로 세상이 변해가는 그런 전망을 이용해 가지고 이 젊은 분들을 개인적으로 만나게 되면 사적인 여러분들 조언을 해 줄 겁니다 아주 솔직하게 그런데 저는 공개적인 장수이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지만 여기 보시기 바랍니다 저의 절제된 언어 속에 읽는 사람들은 다 내가 무슨 말을 하고 싶은지를 다 보실 겁니다 창창한 세월이 남아 있으니까 이번 기회로 삼아서 현명하게 판단을 내려야 되고 국가라는 것은 수많은 사람들을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 속성이나 특성이나 본질이 변화되기가 힘듭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 다음은 당신이 결정할 사안이다는 이야기인 거죠 국가가 바뀌기가 어렵습니다 자주 제가 방송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경로의존성 패스 디펜던시라는 용어를 쓰지 않습니까 특정 사회나 국가가 일정 시점에서 특별한 방향을 선정하고 나면 그 길을 계속해서 달려가는 겁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약간의 여러분들 정상적인 경로하고 약간의 격차가 생기지만 세월이 가면 훨씬 더 그 격차가 커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특정 시점에 선출직 공직자와 일반 국민들이 나라의 제도를 잘 세팅 결정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일단 비끄러지게 되면 그 다음부터 시간이 가면서 격차가 커지겠죠 그러니까 지난 1월 달에 우리가 대만의 입법의원하고 총통선거를 봤습니다 대만의 이런 민주주의를 우리가 아주 리얼하게 본 겁니다 그 대만과 지금 현재 한국의 선거제도의 격차라는 것이 대한민국의 경로의존성을 결정하는 데 엄청나게 큰 사실인 겁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나 SK하이닉도 시간이 가면서 대만 반도체에 비해서 훨씬 더 경쟁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물론 대만이나 나라는 중공의 침략이라는 부분이 있지만 그러나 그 문제를 논외로 하게 되면 그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커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가는 겁니다 여기 여러분들 지금 말씀은 전공의들이 복귀 가능성을 계속해서 정책당국자들이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돌아와야 부산항처럼 그래서 여러분들 현장 이야기를 착하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글 남긴 사람들이 대부분 전공이거나 전공이 관련된 가족들의 경우가 많습니다 복귀를 기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희들이 돌아가도 수업이 안 됩니다 의대 수업이 보통 생긴 게 아닌데 그 많은 수업 시간을 어떻게 여러분들 소화를 하겠습니까 한심합니다 의대생 복귀가 물 건너갔다는 겁니다 전공의들의 재계약에 물 건너갔다는 겁니다 그럼 두 개가 변수가 아니고 상수가 된 겁니다 그러면 그다음에 충분히 예상 가능한 거죠 하반기 여러분 의료현장이 어떻게 바뀌고 내년도 의료현장이 어떻게 바뀌는지가 누구든지 예상이 가능한 겁니다 인턴 미공급 전공의 미공급 전문의 미공급 의대생 미공급 의대생 미공급 내년에 7천원 500명에서 8천 명 상당히 같이 교육을 받게 되는 겁니다 의대생들 분노 포출 이렇게 나올 겁니다 대학병원 경영단 도산 이렇게 안 나오겠습니까 그런데 그걸 마치 없는 것처럼 정보를 통제하는 사람들은 계속 전공의가 돌아올 것이다 돌아올 것이다 우리가 이런 조치를 취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의과대학 수업이 온라인 수업도 해가지고 여러분들 올해 여러분들 유급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교육부가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본과 1년 예과 1년 학부모입니다 2024년은 복귀하지 않을 겁니다 올해 정부에게 받은 상처를 치유할 겁니다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치여가는 의미에서 이 전공의들의 7대 요구안을 보시기 바랍니다 필수 의료정책 패키지와 2천 명 의대 정원 계획을 전면 백제화 시키는 겁니다 과학적인 의사 수급 체계를 위한 기구를 설치하고 정원과 감원을 같이 논의하는 겁니다 수련병원의 전문의 인력 채용을 확대하는 겁니다 불과학력의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대책을 제시하는 겁니다 주 80시간에 달하는 열악한 전공의 수련 환경을 개선하는 겁니다 전공의를 건박하는 부동한 행정명령들을 전면 처리하고 전공의들에게 정식으로 사과해야 되는 겁니다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의료법 제 59조 업무 개시 명령을 전면 폐지하고 대한민국 헌법과 국제노동기구의 강제노동금지조항을 준수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들 7개 7개 여러분들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여기 한번 보시면 의료현장을 아주 잘 알 수 없는 분들도 전공의들의 요구가 불합리하다고 느끼신 분은 전혀 없을 겁니다 이제 윤 대통령께서는 3년 정도가 남은 겁니다 의료현장은 급속히 붕괴가 될 것이고 책임론으로부터 벗어날 길은 없을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빠르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마이너스 효과를 최소화시키는 것 외에는 방향전환을 통해서 최소화시키는 것이 지금 선택할 수 있는 최상의 길인 겁니다 어제 말씀드렸다시피 이미 대학병원 적자가 폭증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대통령의 고집이 치료낸 비용인 겁니다 윤 대통령의 고집과 오판이 수 좋은 달러 넘어서 여러분들 대한민국 의료체계 전체를 붕괴시킬 정도의 상황에 도달한 겁니다 그 여러분 아주 작은 단면을 어제 단신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서울시립병원이 900억의 손실이 발생한 거 아닙니까 조선일보가 아주 구석에 이만한 여러분들 기사로 처리한 겁니다 대문짝만하게 씨려야 될 이야기인 겁니다 이게 표면화되기 시작한 의료시스템 붕괴의 여러분들 예고탄인 겁니다 경영상의 숫자 적자 숫자라는 것은 숨기려고 해서 숨길 수가 없는 겁니다 전공의가 아마 돌아올 겁니다 의대생들 유급이 없을 겁니다 그거는 국민들을 속일 수가 있습니다 국민들에게 기대감을 여러분들 심어 가지고 그리고 그 하사를 전공의들하고 여러분들 의대생들에게 돌리면서 그건 얼마든지 여론조작을 가지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나 경영상의 수치 숫자는 아주 정확하지 않습니까 윤 대통령의 5만 불통인 의과대학 정은 2천 명 학충으로 올 한 해에 서울시립병원만 900억 손실이 발생했고 그 900억을 모두 다 서울시민의 세금으로 집어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서울삼성병원은 얼마가 나오고 현대아산병원은 얼마 나오고 서울대 의대는 얼마 나오고 세브란스 의대는 적자가 얼마 발생한 그 모든 것이 여러분 뭡니까 윤 대통령의 고집과 5만 불통의 사회적 비용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에게 책임을 묻는 겁니다 그리고 윤 대통령 하여금 조속한 시간 내에 원상회복에 대한 부분을 요구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보시기 바랍니다 서울 아산병원이 올 한 해에 4천6백억 정도 여러분들 적자가 발생한 세브란스가 2천2백5십억입니다 삼성서울병원 서울대병원 서울성모병원 1,500억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대형 의료기관이고 여러분 그 다음에 의료가 어떻게 됩니까 제약사부터 시작해서 의료 물품을 공급하는 사람부터 시작해서 촘촘히 다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게 전부가 다 마이너스가 생기는 겁니다 이런 짓을 한 겁니다 여러분 이거는 사람들 눈에 띄는 최종적인 의료 서비스를 완결하는 기관들이고 그 밑에 물품을 공급하고 서비스를 공급하고 약품을 공급하고 모든 기관들이 뭡니까 수백억 수천억 정도의 적자가 발생할 거 아닙니까 이런 일을 윤 대통령께서 하신 겁니다 그래서 국민의 이름으로 우리는 이런 여러분들 파괴적인 결과를 시정하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고 그것을 못하겠다면 내려가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걸 해결할 능력이 안 되면 그냥 내려가라 이야기죠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거듭 말씀드리면 최종 서비스 의료 서비스가 최종적으로 완결되는 눈으로 볼 수 있는 가시적인 효과가 여러분들 적자 규모인 겁니다 그 밑에 수많은 의료 서비스를 만드는 회사도 여러분들 1차 밴드 2차 밴드 3차 밴드가 다 있을 거 아닙니까 의료 유형 가재 만드는 회사도 있을 것이고 수갑 유형 만드는 회사도 있을 것이고 그다음 마이신제는 제조회사도 있을 것이고 링글 제조회사 전부가 다 이런 타격을 받지 않습니까 그런 개념이 없는 것 같아요 평생 동안 그냥 봉급받고 산 사람들이니까 한덕수 씨나 윤 대통령이나 평생 동안 봉급을 받고 산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돈 버는 일이 얼마나 힘든지 그리고 얼마나 경제라는 것을 의료라는 것이 다 네트워크처럼 연결된 것이기 때문에 섬세하게 다뤄야 되는 건지 그걸 얼마나 조심스럽게 다뤄야 되는 건지 이런 일들이 나온 거지 않습니까 여기 지금 아산병원만 하더라도 의제 한 분이 남긴 거를 보게 되면 응급실에 대기줄이 계속 여러분들 늘어진다고 그래요 매일 그래서 너무너무 마음이 아프다고 여기 보시면 요양병원에 입원한 환자 가운데서 뇌경식 환자로 혼수상태라 지방대학병원에 전원 이동을 시켜가지고 급히 시술을 받아야 되는데 17번째 대기상태라고 합니다 코로나 감염 및 폐렴 환자는 중환자실에 없어서 다시 돌아왔습니다 이곳에서 아마도 사망할 겁니다 이미 의료 붕괴가 진행되고 있는데 국민들이 실감을 못하고 있습니다 내일 내 가족이 지금 건강하다고 의사를 조롱하며 귀를 닫고 있습니다 한 분이 현장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방송이 나가면 특별히 의정충돌 관련해서 전부를 꼼꼼히 다 읽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의료인이 아니기 때문에 현장에서 이렇게 현장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 이야기를 이해하면서 훨씬 더 의료현장의 심각성을 따라 알고 이것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는 것이 도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보도를 하는 겁니다 여기 보면 앞으로 대학병원도 전문의 부족으로 인해서 수술을 못하게 되고 그리고 수술을 하더라도 일정이 대단히 늦추지게 될 겁니다 암 진단을 받더라도 수술하는데 너무 긴 시간이 소요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2차 종합병원처럼 바뀌게 될 겁니다 이게 윤 대통령이 지금 하고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해결을 빨리 해달라는 이야기를 제가 드리는 거죠 한 분은 좀 암울한 이야기를 하는데 지방사립대 병원은 한 달 넘기기가 힘들다고 합니다 조만간 보건의로노조가 들고 일어날 테고 지금 그들은 정부 편에 서서 의사를 욕하지만 막상 본인들의 직장이 날아가면 그 화살이 정부를 향할 것으로 봅니다 그동안 의료계가 처참하게 집핥혔다면 앞으로는 정부가 크게 문제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목소리를 높이는 것은 이 상황까지 가서 안 된다는 겁니다 불이 났는데 조기 진화를 대통령께서 하셔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많은 여러분 적자를 어떻게 누가 메울 겁니까 병원이 무너져도 책임질 사람이 없고 그 덕에 죽는 환자가 불복부옥이고 복불복이고 함자된 제가 의사를 욕하고 뭔 이런 나라가 있습니까 저도 환자고 중증환자로 분류되어 있는데 그 어떤 단체에서도 전화 안 받는데 뭐 이런 사기꾼 같아 단체가 있습니까 이런 단체 때문에 정말 환자인 제가 의사한테 미안하고 부끄러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대학병원 경력난 문제는 고담아 붉어지겠죠 정말 구상권 청구 대상이 대통령하고 관료들입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인식하는 사람이 늘어나지 않습니까 누가 책임을 져야 되는지 이 사태를 몰고 왔는지를 인식하는 사람이 늘어나지 않습니까 이런 사태의 끝은 의로 붕괴가 될 것입니다 말도 안 되는 2천명을 밀어붙이는 정부 입을 다물고 있는 여당과 야당 무지성으로 박수 보내는 국민들 망하고 어려움을 겪어봐야 그제사의 현실을 파악하고 후회를 할 겁니다 하지만 그때는 이전으로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런 분들의 이야기가 억하심정이나 무슨 분노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고 상황이 진짜 심각하다는 생각 때문에 이렇게 글을 남길 겁니다 무슨 대통령이 보관창고 방화범 같이 애국시설과 물자들만 불을 지르고 다니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의료 붕괴 교육 붕괴 국방 붕괴 선거 붕괴 하셔야 될 일을 전혀 안 하시는 거죠 하지 않아야 될 일을 열심히 하고 있는 거고 평생을 보수 위구로 살아왔는데 이런 단순 무식하고 고집불통인 대통령은 제가 처음입니다 이런 대통령을 만난 것이 참 괴롭습니다 이런 거를 주말이라도 대통령께서 조금 접하셔서 상황을 정확하게 이해하셔서 상황을 이렇게 진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시는 것이 본인의 앞날 위해서도 도움이 되고 그 다음에 여러모로 여러분들 국민들 위해서라도 도움이 되고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여기 보시면 이 일곱 가지 전공의 요구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1번 2번입니다 이 부분에서 절대 여러분들 양보를 할 수 없다 그러면 막장까지 가는 겁니다 전공의들은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것이고 의대생들 상당 기간 돌아오지 않을 겁니다 그 사회적 긴장을 윤 대통령이나 윤 정부가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한 불과 몇 개월도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여러분들 사회적 긴장을 견뎌낼 가능성 그 이전은 없다고 봅니다 저희들이 복귀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데 왜 복귀를 합니까 일곱 가지 요구 안에 단 하나도 들어주지 않았고 당근으로 제시된 것도 전무합니다 돌아오면 최저임금 미만으로 다시 못 나가게 노예로 부리겠죠 구상권 수십억 청구하겠다 면허 정지해서 감옥에 집어넣겠다 그렇다고 이건 마치고 전문이 따도 돈도 못 벌게 됐습니다 이렇게 돌아가는 게 미친놈이 아닙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무지막지 않은 거죠 제가 맨정신을 생각하더라도 어떻게 저렇게 사람이 완장차고 저렇게 앞으로 어떻게 되려고 저렇게 하는 건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복귀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는 거 아닙니까 대통령을 자존심을 세우기에는 너무나 비용이 큰 거죠 그렇게 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그러면 나가라는 이야기입니다 당신이 해결할 수 없으면 어차피 전공의든 돌아오지 않을 것이고 의대생든 돌아오지 않는데 돌아오게 할 수 없으면 나가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설문조사를 해보니까 복귀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신 분이 한 50%를 차지하니까 절반 정도 복귀할 가능성이 높다고 하시는 분들은 어떤 분들일까요 복귀할 가능성이 높아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복귀할 가능성이 높아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과대학 정원 원점 재 논의가 없으면 복귀를 안 할 겁니다 내년에도 전공의들이 복귀 장담하기 힘듭니다 의대생들도 마찬가지라고 봐야 됩니다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많이 떠날 겁니다 이번에 전공의들은 일단 의사 자격증은 있으니까 해외에서 이런 들 그냥 교육을 받든지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다른 출구를 찾으려고 하겠죠 다들 몰랐습니다 땡깡을 피우고 있는 꼰대들 자신들로 몰랐을 것입니다 자신들이 이토록 형편없는 존재들인지 아마 지금도 모르고 있을 겁니다 그 꼰대들을 무작정 지지하는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한마디로 이들은 자신들이 폭탄을 들고 불 속으로 뛰어들고 있습니다 수술을 못 받을 테니까 중병이 걸려도 수술을 받는데 여러분들 어마어마하게 오랜 시간이 걸릴 테니까 그게 남 문제가 아닌 겁니다 그런데 꼰대들은 모르는 겁니다 꼰대들 지지자들 뭐죠 전공의들 다 여러분 뭡니까 그냥 매너 취소하고 의대생들 다 유급시켜라 퇴학시켜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한국 사람 수준이 이번에 완전히 이름들 까발뀌진 겁니다 위부터 아래까지 수준이 다 나온 겁니다 그냥 꼰대입니다 내가 볼 때는 꼰대들이고 평생 동안 여러분 협상이나 타협을 해본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까라면 까라는 의식이 굉장히 강한 겁니다 1960년생인 윤 대통령과 저는 그런 교육을 받고 성장했습니다 까라면 까라는 교육을 받고 대단히 억압적인 여러분들 상황에서 중고 대학교를 다닌 겁니다 그 사람들이 개가천선할 수 있는 기회는 그다음에 직장 시간을 어디 했냐에 따라서 좀 유동성이 생길 수 있는 거죠 윤 대통령은 전혀 그런 환경을 입으로 자유라고 외치는 거하고 그걸 아무나 외칠 수가 있으니까 본인이 자유가 채화되고 있는 건 완전히 다른 거죠 그냥 꼰대들인 겁니다 찬상 꼰대들 그냥 관존민비의 꼰대들인 겁니다 까 까 까 까 이렇게 합니다 의대 교수들은 까라면 깔 수가 있겠죠 이럴 게 있으니까 젊은 사람들은 이럴 게 없는 겁니다 유감스럽게 해서 젊은 사람들이 다 해계무늬를 쥐고 있는 겁니다 이제 어제 말씀드렸다시피 정확하게 군의관은 39개월입니다 일반 병은 18개월이고 군의관 월급이 230만 원입니다 사병 봉급도 조만간에 200만 원이 되는 겁니다 한 분께 36개월 왜 가냐 군의관을 그냥 중간에 여러분들 그냥 휴학하고 일반 병으로 가게 되면 빨리 마칠 수가 있는데 누가 이 마당에 군의관으로 군대 가겠습니까 군의관에는 지원이 없다는 겁니다 공부위도 마찬가지고 학기 중간에 군대 가면 18개월이면 끝나는데 의사들을 악마로 취급하고 때려 잡으려고 하는 것은 너무 짜증이 납니다 뭐 의과대학생 같아요 참 제가 좀 부끄럽습니다 한국의 기성세대이 아니라 한 명으로서 수준 자체가 너무 낮은 것 같아요 하기에 여러분들 윤 대통령 함께 뭘 기대를 하겠습니까 재임 2년 동안 선거 공정성 깔아뭉개는 걸 보시기 바랍니다 뭐 나는 그때 저 양반은 완전히 x라고 생각한 겁니다 뭐 그때 완전히 제가 볼 때는 저는 뭐라고 하죠 그냥 뭐 입으로 자유를 뭐 백만 번 외쳐도 뭡니까 뭐 그냥 그걸로 저 양반은 그렇구나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이렇게 하는 거 저한테는 그렇게 생정하게 안 보인다 왜 뭉개는 걸 봤기 때문에 2년 동안 뭐 검찰총장까지 합쳐서 4년간 뭉개는 거 아닙니까 대한민국 거짓이 거짓이 강물처럼 여러분들 흐르는 나라 거짓과 조작이 나라가 이렇게 지금 타락을 해버린 겁니다 뭐 사실이건 이건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올바른 것이란 것은 그냥 까라면 까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번 의정충돌 문제를 충격스럽게 보시는 분들은 대개 선거 문제에 대해서 무관심한 분들이 많으시겠지만 지난 2년 지난 4년 이 선거 문제를 다뤄온 사람은 대한민국의 지배 엘리트나 윤 대통령이 지금 하고 있는 일은 뭐 그렇게 새로운 것은 아닙니다 그 사람들한테는 사실은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한테는 정의라는 것 올바른 것은 뭐죠 그냥 엿밭 가서 다 먹고 먹었으니까 그냥 그 사람한테 필요한 것은 이득이 되면 정의고 이득이 안 되면 부정의가 되는 겁니다 그런 세월을 이제 앞으로 길게 살겠죠 묵묵하게 열심히 일하는 의로기를 뒤흔들어서 도대체 무엇을 얻겠다고 하는 겁니까 윤 대통령의 지능이 의심스럽고 꽉 막힌 의식이 여러분 한심합니다 2025년 정원한 그 숫자의 학생들이 2025년의 혼란만으로 끝난답니까 의과대학 6년을 지옥으로 보낼 텐데 숫자가 늘어나가지고 대체 어느 누가 복귀를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의대 교육을 모르는 사람들이 귀한 분 자녀를 의대에 넣고자 하는 의도는 잘 알겠지만 학생들 복귀는 없고 졸업생도 없고 인턴 배출도 안 되고 의사 배출도 없을 겁니다 의료 공급망 체계가 완전히 여러분들 뭉거지는 걸 뜻하는 겁니다 판단을 제대로 못하는 지능 낮은 사람이 생각보다 너무 많아서 충격입니다 자신의 이익과 무관한 의사들마저 힘을 합쳐 수십 년에 걸쳐 형성된 세계적인 그런 의료 시스템을 지키려고 그렇게 노력했건만 결국은 무제한 세력에 의해 시스템의 근본이 송두리째 망가치고 있습니다 이제 이 땅에 더 이상의 전문의 배출은 힘들게 되었습니다 필수 의료는 앞으로 30년 이내 행복하기 어려울 정도고 그 기초가 붕괴되었습니다 세상이 어떻게 겪어봐야 깨달을 수 있는 문제가 아님에도 권력의 폭구로 말미암아 치속성이 없는 실현불가능한 정책이 집행되다니 믿을 수가 없습니다 물론 질병이나 사고는 중재자가 없으면 순례에 따라 운명대로 끝나는 것이 자연의 이치입니다 사실 본래의 운명대로 살아가시니까 누굴 탓할 수 있겠습니까 그냥 이 수준이니까 대한민국 수준이 지금 익은 겁니다 대한민국 수준을 저는 선거에서 받고 의료 충돌에서 보는 겁니다 한 번이면 여러분 그렇다고 치더라도 두 번의 완전히 쌍둥이 현상을 보게 되면서 이 사람들이 이 정도 수준이구나 까불고 자랑스럽게 생각하더라도 그냥 그대로 내려가는 길밖에 없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나라를 조금 낮게 평가되어서 은참께 여러분들 엮이시도 될 것 같은데 우리가 문제를 고치려면 실상을 있는 그대로 봐야 되는 겁니다 권력이 폭구하더라도 아무도 부끄러워하지 않는 겁니다 다음 세대를 누구도 생각하지 않는 겁니다 그냥 눈앞에 이득 자기 가족들 자기 안위에는 아무것도 생각 안 한 겁니다 그래서 무자비하게 선거를 무너뜨리고 교육을 무너뜨리고 의료를 무너뜨린 겁니다 너무 무책임한 사람들인 겁니다 정말 선열들이 통곡할 일인 겁니다 우리 앞 세대들의 부모들이 어려운 상황에서 그렇게 여러분들 열심히 살려고 했던 것이 다음 세대의 꽃을 더 피울 것이라는 그런 기대를 갖고 살았고 우리 역시도 그렇게 살아왔는데 우리 세대가 여러분 그렇게 뭡니까 나라의 대못질을 하는 걸 보게 되면 키가 찬 이상인 겁니다 그냥 자기들 혼자 다 헤쳐먹는 겁니다 그다음 다음 세대가 뭡니까 배가 꿈든 관계라 없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원점 재논의가 답입니다 2020년도 의정합의 시 국가시험까지 포기했던 의대생들이 교수와 의앱에 많이 실망했답니다 전공의들은 의대생과 함께 하겠답니다 7대 요구안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2년도 불사하겠답니다 그들이 없는 협의처는 무의미합니다 내년 2025년에 들어온 의대생도 그들의 미래를 위해서 휴학하겠답니다 이미 모입시업체에서 설문조사를 했는데 이들의 결속력은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대단한 뜻입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이 사람들은 설득을 못하는 겁니다 대통령이 원점으로 복귀를 하지 않으면 대통령은 자존심이 있으니까 원점은 복귀 못하겠다 그러면 파국으로 가는 겁니다 간단하지 않습니까 논리적으로 그렇게 추론이 됩니다 대기업 다니는 사람으로서 이거는 정말 아닙니다 중국 등 곧 대한민국을 따라잡습니다 값싼 노동력으로 기술력까지 장착하면 우리는 끝입니다 이런 상황에 정말 뛰어난 인재가 필요합니다 그래야 따라올 수 없는 기술력을 보유할 수 있습니다 정말 심각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나 대부분 공대 교수들은 입을 다물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공대 인력들이 빠져나가게 되면 나라가 어떤 상황에 이런 봉착하게 될지를 누구도 여러분들 다 알 수가 있는데 정말 참 3년차 4년차 일부는 복귀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인턴 및 1년 2년차는 돌아가지 않을 겁니다 따라 3년 공백이 생길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약 올해나 내년에 신종플루 같은 독감 대유행 가능성이 높다는데 전년병이 돌기 시작하면 지금 악마와 하고 멸시했던 전공의를 또 영웅이라고 지켜시한다고 현장에 나올까요 매일 숨쉬는 공기가 아무런 가치가 없어 보이지만 숨이 차고 물에 빠졌을 때 공기 없이 살 수 없다는 것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코로나 때 보존해 주겠다고 병원들에게 약속하고 아직도 약속을 안 지키고 있는 정부 소식을 보면서 참 한심한 생각이 듭니다 수련 병원들은 곧 부도가 납니다 매일 5억에서 10억 정도 적자입니다 의로 대단히 끝나도 이 적자를 메울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내용을 제가 좀 길게 다루는 것은 방송이 나가고 나서 여러분들 제가 혼자만 읽고 보내기는 너무나 귀한 그런 현장을 전하는 이야기를 완전히 다 드러났지 않습니까 현장 이야기를 보니까 자 핵심 문제는 전공의들하고 의과대생들의 진퇴문제가 핵심이다 둘째 의과대학 교수의 복귀는 크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다 셋째 전공의와 의과대학생들은 다시 돌아올 가능성이 없다 넷째 돌아오기 위해선 7대 요구조건 특히 의과대학 재조정에 대한 전면적인 여러분들 검토가 필요하다 다섯 번째 윤 대통령의 고집과 원한 고수 그것은 곧바로 전공의들하고 여러분 의과대학생 복귀를 무산시키게 될 것이고 그러면 3년 이상 정도의 의료인력 공급망이 중단이 되는 것이다 동시에 여러분 1년에 대형병원도는 5천억 그 이하의 수천억 정도의 적자가 누적이 될 것이다 그리고 간호사 채용도 중단될 것이고 있는 간호사나 의료인력 지원 인력들이 해고가 될 것이다 그리고 환자들은 수술 기간들이 무한정 늘어지게 되거나 수술을 못 받게 될 것이다 이게 나오지 않습니까 필수 의료가는 수십 년에 해당할 정도의 휴유증을 겪을 정도로 파괴가 될 것이다 그리고 당장 7월부터 전국 보건의로노조가 여러분들 정부의 책임과 의사의 책임을 들고 나와서 장애투쟁에 들어갈 것이다 시지율 20% 여러분들 내외를 오가는 윤 정권이 견뎌낼 수 있겠습니까 그걸 견뎌낼 수 있겠습니까 견디기 힘든 겁니다 그래서 3년이 길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견디기가 힘든 겁니다 그냥 폼 잡고 뭐죠 일하는 척 그렇게 해서 3년을 못 넘기는 겁니다 수술을 받지 못한 이런 환자들은 생명이 경각에 달려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참으려고 하겠습니까 이 짓을 누가 했나 이렇게 나올 거 아닙니까 사실과 진실을 덮을 수가 없습니다 윤 대통령께서 무지막지한 여러분 정책을 밀어붙였다는 것을 덮을 수가 없는 왜 그게 거짓이기 때문에 윤 대통령께서 참된 일을 하셨으면 제가 여러분들 목소리를 높여서 윤 대통령이 잘한다고 이야기하겠죠 그러나 윤 대통령께서는 사기 정책을 진짜처럼 국민들에게 파는 겁니다 그게 발각이 됐지 않습니까 윤 대통령 입에서 oecd 평균 인구 천명당 나올 때 여러분들 바로 발각이 된 거지 않습니까 그거를 여러분들 앞으로 몇 개월 동안 몇 년 동안 어떻게 여러분 전체 국민을 다 속이겠습니까 속일 수가 없는 거죠 지금이야 의사들 이름 악마워 해가지고 속재양으로 삼을 수 있겠지만 그거를 언제까지 그렇게 삼겠습니까 삼을 수가 없는 겁니다 깨어난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여러분 이 수련 병원에 경영 위기가 가시화되지 않습니까 전공의들이 수련을 받는 수련 병원에 비상경영 체제를 선언한 이런 비중이 74%거든요 대부분 경영난이 어마어마하게 심할 겁니다 수련 병원 10곳 가운데 7곳 이상이 비상경영 체제 비상경영 체제라는 것이 별 게 아니고 적자가 누적되니까 비용을 감축하기 위해 가지고 할 수 있는 모든 방안을 다 여러분들 강구하는 겁니다 지금은 9호가 집단 휴진을 규탄한다 노동자 권리 보장에 나서라 이렇게 여러분들 정부하고 의사들 가운데 여러분들 어중간하게 입장을 취하고 있죠 왜 7월부터 뭡니까 정부 측 이름 하사를 퍼부을 겁니다 경력 근속 보장하라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전국의 수련 병원인 국립대병원과 사립대병원 47곳 가운데 비상경영을 선포한 게 35곳이고 병상운영효율화 인력운영효율화 빌룡절감 전체를 한 단위로 정리하게 되면 적자가 누적되기 때문에 비용을 조금이라도 줄여보기 위한 노력입니다 일반 병동 통평합축소 중환자실 병상축소 수소실 회복실 통평합운영 진료과 축소 병상수 조정 긴급치료병상 확충계획 보류 모든 걸 다 줄이는 겁니다 이것이 윤 대통령께서 하신 일인 것 의료인력 공급망 체계가 완전히 무너뜨린 것이 아니고 대한민국의 의료 시스템 자체를 붕괴시키고 있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들 윤 대통령께서 하신 겁니다 결코 의사들에게 여러분들 우호적인 시각을 갖고 있지 않는 전국의료노조가 발표한 성명서에 이 내용이 들어있는 겁니다 인결 동결, 한시적 정원 감축, 정규지 신규지역 채용 중단, 발령유예, 무급휴가제 실시, 진료지원인력 피해의 확대 등 비용 절감 방안은 시설 투자 지연 중단, 장비 구입 최소화, 신규사업 축소 영위, 연차휴가 사용 확대, 시간 외 근무 제한 통제, 연장근로에 대한 보상휴계 시향, 근무시간 단축, 야간근로 단지 근무 중 모든 게 다 비용을 줄이는데 그러나 그 비용을 줄이더라도 그 비용은 얼마 안 되는 겁니다 내원 환자 수가 줄고 수술 자체가 줄었기 때문에 극심한 자금난으로 건강보험 청구 주기를 단축하거나 월 200억이 넘는 차입 경영을 시행하는 것도 있었고 계약 시기와 구매 일자를 조정하거나 진로비와 약품 공사대금 연계하는 조치 시행도 있었다 돈이 없으니까 모든 조직이라는 것이 수입과 지출의 균형에 따라서 움직이지 않습니까 6월 내에 진로 정상화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전면 투쟁에 나서겠다는 거죠 전면 투쟁에 모두를 다 윤 정부가 지금 적으로 돌려놓는 겁니다 별로 이해관계가 없는 대중들은 잘한다 잘한다 그렇게 할지 모르겠지만 모든 이해관계자들을 다 이러면서 적으로 돌려놓은 겁니다 간호사 신규 제형이 다 이러면서 중지가 된 겁니다 그러면 이번에 나오는 간호대학 졸업생뿐만 아니고 간호대학에 재학 사람과 그 가족들이 전부 다 윤 정부의 적이 되어버린 겁니다 이런 바보 천치 같은 짓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신규 간호사의 채용이라면 일체 다 중지가 된 겁니다 지금 간호대학 재학생 졸업생인 전부가 영향을 받게 되는 겁니다 가족들이 다 영향을 받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이름도 적을 왜 만드냐 이야기죠 지금 병원에 있는 간호사분들도 타격을 받는 겁니다 무급휴직 무급휴직 근거사직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전부를 다 적으로 돌리는 이 우둔한 짓을 전국 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6월 내 의정갈등이 해소되지 않고 진로 정상화가 되지 않을 경우 정부와 의료계를 상대로 전면 투정에 나설 것이다 보건의로노조는 모든 병원들의 경영단 때문에 구조적으로 의사인력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그것을 전공의들 사용해야 이름들 그 비용을 메워온 겁니다 저임금을 가지고 그 이름들 전공의들을 그 가혹한 수련환경에다가 그냥 다 도둑놈으로 만들어버려 가지고 지금 이 사달이 난 겁니다 최소한 아무 이해관계가 없는 국민들은 그냥 본능적으로 대통령이 잘하고 의사수가 늘어나면 좋은 거지 이렇게 생각하지만 이렇게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분들이 다 적이 돼버린 겁니다 그래서 물러나라는 이야기가 나올 겁니다 당신 물러나라 문제 해결하지 못하면 여기 보시게 되면 6월 말까지 진로 정상화 안 되면 우리가 장애투쟁을 하겠다 6월 중 진로 정상화가 되지 않으면 전면 투쟁에 나서겠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27일 전국 200여개 의료기관 지부장 전임 간부 연속의 일을 개최해서 의사단체와 정부를 대상으로 한 투쟁 방안을 논의하고 의정관동과 진로 공백으로 인한 국민 피해를 해결할 수 있는 출구 전략은 명확하다 의사단체들은 이미 확정된 의대 정원을 인정하고 전공의 현장 복귀와 집단 휴신 체를 통한 전료 정상을 결단하고 정부는 복귀하는 전공의에 대한 행정처분 정면 중단을 약속한 것이다 전공의들이 받아들일 수 없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전공의들 강제 노역을 시킬 수는 없잖아요 병원을 박차고 나간 전공의들 다 모가지를 끌어다가 병원에 수용시킨 다음에 강제 노역을 시킬 수 없지 않습니까 노조의 이야기도 너무나 무도한 겁니다 전공의들이 나간 겁니다 사지가 하고 사표내고 그 전공의를 어떻게 이름들 끌어다가 뭡니까 진로에 임하게 합니까 할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좀 합리적으로 생각해라 다시 한번 정리하게 되면 이번 사태의 중심에는 전공의들이 떠난 겁니다 의대생들이 떠난 거죠 다른 사람들은 다 여러분들 뭡니까 조역입니다 조역 주역이 누군가 하니까 mj세대인 젊은 전공의들하고 젊은 의대생들입니다 뭐 그거를 꼰대들이 나쁜 놈 사명감도 어떤 놈 국가관이 없는 놈 욕해봐야 그건 뭐 본인들이 자유고 그 젊은 사람들은 너희들은 꼰대고 너희들이 무슨 짓을 했는지 너희들이 모르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 윤성길이라는 사람이 계속 고집해 완전히 망가지는 거 한번 보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무나 무도하고 너무나 무지하고 너무나 무식하고 너무나 불통이고 너무나 고집스럽습니다 같은 동갑으로서 너무나 창피하고 너무나 참담하고 너무나 부끄럽습니다 제 연배가 그렇게 정상적인 교육을 받은 시대가 아닙니다 1960년생들이 대단히 억압적인 교육을 받았고 저는 여러분 그걸 어디서 느꼈는가 하니까 졸업을 하고 미국에 유학을 갔을 때 내 행위를 여러분 들러볼 수 있는 그런 몇 번의 계기가 있었는데 내가 정상적인 환경에서 학창시절 보낸 게 아니구나 그런 걸 느꼈거든요 그러나 저는 수정할 기회가 있었죠 왜 그런가 하면 그 이후에 비교적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여러분들 자영업을 했기 때문에 그러나 그런 환경에 자란 사람이 검사조직을 들어가게 되면 그거는 뭐 불을 보듯 빼난 겁니다 한 번도 자기 자신을 튠업 자식이 자신을 재조정할 수 있는 그런 기계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대로 그냥 나오는 겁니다 그게 국민들이 지금 이렇게 참담한 상황이 된 겁니다 아무튼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번에 서울시립병원에서 부랴부랴 900억 가운데 오래 본 손실 900억 가운데 절반 정도를 세금으로 오세훈 시장이 떼운 거 이게 이제 시작점인 거죠 그래서 이렇게 적자를 어떤 식으로 해결해야 될 겁니다 그럼 장비 구입을 줄이든지 뭐라고 하겠죠 이분들만 적자가 있겠습니다 그 밑에 모두 다 여러분들 의로 장비나 부품 비품들을 여러분들 공급하는 사람들 얼마나 고통을 겪겠습니까 그냥 갑자기 뭐죠 한방 맞은 거죠 자 여러분들 오늘 방송이 좀 길었는데 그래도 방송 준비한 거 다 말씀을 드리고 방송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여러분들 식사를 하고 참 뭐 세상에 이렇게 그거 하지만 대단한 시대를 살고 있지 않습니까 어디든지 가볼 수가 있으니까 어제 프랑스 파리 파리의 소매업 레스토랑업 이런 것이 굉장히 타격을 심하게 받는 모양이에요 그거를 한 영국 분이 여러분들 젊은 분이 취재를 했더군요 이 원더링 투니프라는 분인데 굉장히 달견이고 아주 힘이 넘쳐나는 그런 젊은 분인데 원더링 투니프라는 그런 채널을 이제 쇠락하는 영국의 도시 자영업을 다 보여주고 그런 프로그램을 많이 했더라고요 그리고 뭐 셰필드라든지 무슨 브래드 포드라든지 이렇게 영국의 중소도시들에 소위 다운타운이 어떻게 쇠락해가는가 그걸 하고 프랑스 파리를 간 파리를 가서 여러분들에게 인사이드 파리 해가지고 자영업 위기가 어떻게 지금 프랑스 파리에서 발생하고 있는가 그 내용을 다뤄대요 우리도 자영업 문제가 많기 때문에 제가 어제 이제 찬찬히 봤는데 프랑스 파리의 꽤 번화가 골목 구석구석들이 이렇게 이름들 리테일 그런 소매업들이 대부분 문을 닫았네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제 프랑스 파리 같은 경우는 일찍부터 주상복합이지 않습니까 1층에는 대개 가게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대부분 아파트가 있는데 그 내용들을 어제 이제 아주 관심 있게 봤습니다 봤는데 보니까 이렇게 다 자영업들이 이게 뭐 다 이렇게 한 군데가 두 군데가 아니죠 거의 전부가 혹시 방송을 보시는 분들 가운데 파리 사시는 분들 같으면 좋은 의견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뭐 이게 다운타운입니다 거기 다운타운인데 대부분 다 이렇게 여러분들 문을 닫고 장사가 안 되는 겁니다 장사가 참 보니까 뭐 이렇게 다 문을 닫은 겁니다 한두 군데도 아니고 이렇게 다 문을 닫은 겁니다 참 이걸 가만히 보면서 참 먹고 사는 일이 참 힘들구나 그런 생각이 들고 영국도 그렇고 프랑스도 그렇다는 이야기는 유럽의 대도시들이 대부분 그렇다는 이야기도 상상 안 됩니다 이런 뭐 그런 상품 구매가 온라인으로 많이 이렇게 이동해 버렸기 때문에 한국도 자영업이 문제지만 참 문제구나 여기 보니까 한 분이 이렇게 글을 남겼네요 흥미롭게도 이 유튜브를 제공하시는 분은 이것을 소매위기라고 부르는데 제 생각에는 이것이 장기적이고 영구적인 변화에 더 가까울 같습니다 위기는 결코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영원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그냥 거리 상점들이 좋은 시절이 다 가버린 거죠 그러면 그 이야기는 인대 시장에도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고 건설업자들한테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고 모두 다 영향을 This is forever라고 했거든요 점점 모든 거래가 다 온라인으로 그냥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AI를 이용해 가지고 물었더만은 프랑스의 자영업 특히 파리의 소매업과 요식업계가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폐업률이 코로나 때보다 더 높습니다 저성장이 계속되고 물가 상승이 겹쳤기 때문에 파리 상황이 상당히 안 좋습니다 임대료가 높고 온라인에 고객을 많이 빡기고 인프레이싱과 생활비 상승으로 소비자 지출이 줄어들고 특히 이제 한 가게를 운영하고 계신 분은 프랑스는 노동법이 엄격하고 세금이 높기 때문에 참 장사하기가 힘들다 그렇게 이름들 하더군요 프랑스 파리의 소매업이 이렇게 타격을 받는데 그래서 궁금해 가지고 그럼 프랑스 파리만 타격을 받냐 프랑스 다른 지적을 받냐 아닙니다 파리뿐만 아니라 다른 프랑스 도시들도 소매 상가들이 폐업하는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폐업하게 되면 가게 주인도 여러분들 상당히 피해를 받게 파리의 거의 전부는 아니겠지만 대부분의 지역이 이렇게 소매업들이 타격을 받은 것 같아요 그런데 파리뿐만 아니고 프랑스 다른 도시도 그런 거죠 물가난 그다음에 저성장 이런 것도 중요하겠지만 아마존이 크게 영향을 미쳤을 거다 생각해 가지고 물어보니까 아마존이 프랑스 리테일 상가에 소매 상가에 미친 영향은 상당히 큽니다 아마존 같은 전자상거래 기업의 성장을 인해 전통적인 오프라인 가게들이 큰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큰 것 같아요 그러면 이게 근본적인 변화니까 그냥 쓰나미처럼 썰어버리는 거죠 참 살기가 큰 변화니까 정말 그냥 뾰족한 방법은 없는데 적응하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앞에 3분이 말씀하셨다시피 클라이시스라는 것은 일정한 기간 동안 발생하는 그런 어려움인데 이거는 클라이시스가 아니고 구조적이고 장기적으로 일어나는 영원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특히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온라인 쇼핑에 익숙해진 소비자들의 행동 패턴이 변하면서 오프라인 매장을 방문한 빈도가 줄어듭니다 한국의 쿠팡 같은 것이 시장의 다른 부분을 다 먹어버리는 것하고 아마존의 빠른 배송 서비스로는 소비자들의 기대처가 높아졌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소매업들이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별로 없는 겁니다 영국의 중소도시도 대부분 다운타운의 중노도시들 하이스트리트 영국은 하이스트리트라는 용어를 많이 쓰네요 미국은 레인스트리트라는 용어를 많이 쓰는데 이게 다 없어지는 겁니다 참 먹고 사는 일이 어렵네요 여러분 정말 갖고 계시는 재산도 사람들한테 속지 않도록 사기가 아주 중요하지 않습니까 노후에 사기 같은 걸 당하게 되면 제기하기가 참 어려워지죠 그래서 돈 빌려주거나 또 지나친 그런 고수익을 약속하거나 이런 부분에 조심하시고 제가 자주 말씀드렸다시피 노후의 후반전 같은 경우는 미국의 기술주 중심의 상장지수 펀드 여러분들 꾸준히 정립하는 식으로 해서 대비를 하게 되면 인플레도 여러분들 방어할 수 있는 아주 훌륭한 그런 투자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미국도 주식시장이 화랑이 돼 가지고 돈을 어마어마하게 번 부자들도 많지만 보통 사람들 삶은 그렇게 여유가 있지 않죠 그러니까 이제 스탠포드 대학에서 그런 기술관계된 일에 종사하는 엔지니어를 위한 특별 세미나에서 나온 그런 전반적으로 엔지니어들이 금융교육을 못 받았으니까 이 금융교육을 한 스탠포드의 엔지니어들을 위한 개인 재무관리 퍼스널 파이낸스 포 엔지니어스 이런 교육을 한 분께서 고맙게도 너무나 본인이 감동적으로 이 글을 읽었다 해 가지고 이 내용을 전체 다 번역하셔 가지고 올려놨더라고요 이제 뭐 자산을 운영하는 방식 부동산을 구매하는 방식 그런 많은 것을 여러분들 딱 정리해 가지고 혹시 더 필요하신 분이 계시면 이 스탠포드의 엔지니어들을 위한 개인 재무관리 강의 이렇게 검색하셔 가지고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아는 것이 자신을 보호하는 길이니까 여기 보시면 미국의 보통 서민들 뭐 아주 잘 사는 뭐 스탕마켓에 돈을 많이 넣거나 이렇게 잘 사는 분이 아니고 이준식님 고맙습니다 보통 서민들이 삶의 이름을 어느 정도인지도 엿볼 수 있는 것이 우리말로 이야기하는 비상금 위급시에 사용할 수 있는 비상금을 대개 얼마나 사람들이 갖고 있냐 보시기 바랍니다 그거를 영어 표현하는 이머전시 펀드라고 하네요 긴급자금 우리는 비상금 긴급상황을 대비해서 400달러 이상 현금을 갖고 있는 미국인은 몇 퍼센트일까요? 그러니까 미국의 엔지니어를 위한 스탠포드 대학교의 세미나에서 나온 것이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너무나 적은 돈이 나온 겁니다 미국 연준은 2022년도 미국인 가운데 10명 가운데 3명 32%가 400달러의 긴급자금용 현금 저축이 없다고 보호했다 당장처럼 쓸 수 있는 현금이 400불이 없는 겁니다 비슷한 이야기를 사업하시는 분한테 뉴욕에 사업하시는 분이 함께 일을 하던 직원이 긴급하게 500불이 필요한데 500불이 없어가지고 구워준 이야기를 제가 들었던 적이 있거든요 실제 설문조사에 의하면 11%가 다른 수단으로도 긴급상황을 감당할 수 없다고 했다 이게 우리가 보는 미국의 보통 서민들 서민들도 이렇게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렵다 어렵다 하지만 오늘 프랑스 파리나 다음에 기회가 되면 영국의 셰퍼드나 이렇게 이런 중소도시들도 한번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 다 사는 게 이렇게 빠듯한 겁니다 400달러의 긴급자금이 없는 사람들이 캐시가 400불이 없는 겁니다 이게 미국인의 32%라는 거죠 그러니까 페르키나님 말씀처럼 55만 원이 없는 겁니다 집에 그러니까 은행에 55만 원이 없는 거예요 그냥 당장 인출할 수 있는 ATM 기계나 이런 걸 이용해가지고 현금 출급기를 이용해 그게 없는 겁니다 사람들이 삶이 이렇게 참 고단한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방송하시면 방송 드리면서 이제 뭐 이런 시사적인 문제도 자주 이야기하지만 제 자신이 이제 나이를 먹어 가니까 오늘 방송 보시는 분들에게 그런 재테크라든지 자산을 운영하는 거라든지 이런 부분을 젊은 사람들만큼 재기발랄하지는 않지만 제 경험이라든지 지식에서 우러나온 이야기를 자주 정리해서 말씀을 드려야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위로 보게 되면은 뭐 다 부러운 것뿐인데 이렇게 세상을 다른 나라나 이런 게 보게 되면 동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도 보게 되면은 우리 형편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여러분들 좀 불만스럽게 볼 필요는 없지 않겠느냐 어떻든 간에 노년은 사기라든지 기만 그런 스캠 이런 것을 스스로 보호할 수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특히 한국 같은 나라에는 원화가치 변동과 인프레로부터 자산을 지킬 수가 있어야 되고 그냥 현금을 갖고 있는 것은 그 자체가 계속해서 자산이 내려가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자주자주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정보를 2절만 할 때가 되면 또 이야기를 하고 이야기를 하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여러분 참 중요한 스탠포드의 엔지니어들을 위한 개인 재무관리 젊은 날 이런 특별한 파이네스 분야의 교육을 받지 않으신 분들은 한번 프린트하시거나 그렇게 해서 줄 거감에서 읽어보시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될 겁니다 오늘 마지막 섹션입니다 AI에 대해서 자주 이야기하는 것은 세상을 어마어마하게 바꾸고 있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 제가 접한 것은 한 IT 전문 여러분들 국내 매체를 보니까 사람들이 가장 많이 읽은 기사를 참 봤습니다 1번 틱톡 광고용 AI 아바타 출시 실제 인플루언스를 밀어낼 것이다 8번 영국의 세계 최초로 AI 각본 영화 상영 취소 대중들 반발이 심했기 때문에 영화를 상영하지 못했다 AI가 여러분들 60분 90분짜리 대본을 다 스스로 만든 겁니다 이런 내용들이 나오기 때문에 보시면 틱톡이 광고용 AI 아바타를 출시했는데 실제 인플루언스를 밀어낼 것이다 무슨 말인고 하니까 세상에서 인기 있는 사람의 초상화를 빌려가지고 이제 라이센스 p를 제공하겠죠 유명한 사람 그 사람 목소리하고 이런 걸 다 이용해가지고 그 사람은 출연하지 않고 그 사람 초상화만 이용해가지고 실제 그 사람이 이용하는 것처럼 이런 광고를 하는 겁니다 광고 멘트도 하고 광고 방송을 할 때 영어로 하기도 하고 한국어로 하기도 하고 독일어도 하기도 하고 다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이 인플루언스가 타격을 안 받겠습니까 그 인플루언스도 훨씬 더 유명한 사람이 여러분들 얼굴을 빌려가지고 목소리를 빌려가자 하는데 틱톡이 인플루언스를 역할을 대신해서 광고를 진행할 수 있는 생성인공지능 기능을 공개했다 이에 이름이 심포니 아바타입니다 상업적 사용에 허가하는 배우의 유료 초상으로 훈련한 ai 모델을 활용해서 다국어가 가능한 자신과 닮은 맞춤형 가상 인플루언스를 만수리겠다는 이야기다 회사들이 틱톡에 약간 비용만 지불하게 되면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사람 얼굴을 빌려가지고 그 사람 목소리로 여러분들 전번에 소개했지 않습니까 음성을 여러분들 ai로 다시 재생하는 것은 뭐 5초짜리 음성만 있으면 다 재생할 수 있다는 거 아닌가 전부를 다 물론 기업용입니다 이날 공개한 시연 영상에는 몇 분 만에 제품 설명을 제작하고 다국어로 번역해서 영상을 쉽게 제작하는 모습이 담겼다 당연히 그럼 사람을 안 쓰겠죠 아바타를 쓰겠죠 영향을 안 받는 분야가 없는 겁니다 진짜 세상이 뒤집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연예인 연예인 얼굴을 빌려가지고 아주 이런 톱 연예인 얼굴을 빌려가지고 그 연예인이 초상화를 빌려주면 돈을 받고 그럼 그 사람 목소리하고 영어 이름 다 영어 강구 한국어 강구 다 때릴 수가 있는 겁니다 놀라운 세상이죠 그러니 중간급의 인플루언스 sns 인플루언스로는 돈을 벌겠습니까 대체되는 거죠 젊은 층의 엄청난 영향력을 가진 틱톡이 최신 생성 ai 기술로 인플루언스 제작을 지적 지원한다는 겁니다 누구나 쉽게 아바타를 만들어 틱톡에서 부담없이 활성화하게 됐다 기업은 유명인을 내세워 다양한 언어로 쉽게 마케팅을 펼칠 수 있게 되었다 당연히 인플루언스들은 어마어마한 타격을 받게 되는 거죠 전방위로 타격을 미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물어보니까 틱톡의 심포니 아바타는 최근에 출시된 ai 기반의 디지털 아바타 생성 도구입니다 ai 기술을 활용해 가지고 디지털 아바타를 만듭니다 계약된 배우들의 얼굴을 이용해서 광고를 할 수 있습니다 광고주들이 스크립트를 입력하게 되면 아바타가 틱톡의 가이드라인 내에서 이것을 읽어주는 ai 음성 더빙 기능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영어도 가능하고 한국어도 가능하고 모든 게 다 가능합니다 여러분 또 하나 뉴스가 60분 90분짜리 대본을 만드는 겁니다 ai가 ai 대본 영화 세계 최초 ai 각본 영화 상령이 취소가 됐지만 세상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장편 영화를 과연 ai가 만들 수 있겠느냐 이미 뭐 1분짜리 5분짜리 10분짜리는 만드는데 60분 90분짜리 영화를 만들겠냐 그 최초의 시도가 연구에서 이루어진 겁니다 런던 중심부의 한 영화관이 대중의 반발에 따라서 인공지능을 이용해 제작된 영화의 비공개 상령을 취소했다 ai가 쓴 세계 최초의 장편 영화 대본을 만든 겁니다 당연히 대본을 만들었으면 그 대본에 따라서 제작도 ai가 만들었겠죠 지난 주말 채치피트로 제작한 영화 마지막 시나리오 작가의 비공개 초연 이벤트 진행을 런던 소우의 프린스 찰스 시네바가 취소했다 우리는 ai가 대본을 쓴 프로젝트를 특정한 이벤트에 대해 공지했는데 ai가 예술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에 대한 논의를 희망하는 영화 제작자의 제작 실험인데 그런데 사람들이 굉장히 반발한 겁니다 사람들 반응을 보려고 했는데 그런데 여러분들 장편 영화를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이 감독이 만들었는데 제작진은 ai가 장편 영화 전체를 쓸 수 있는지 전문팀이 제작하면 영화가 얼마나 좋은 반영을 얻을 수 있는지를 실험해 보고 싶었는데 사람들이 너무나 거부감 심해 가지고 상령은 중단됐다는 것이죠 영화 제작에서 ai에 대한 논의가 가능하다고 생각하지만 업계는 아티스트에게 비용을 지불하는 대가를 치르면서 ai를 사용하기에는 너무 빠르다는 것이 입증됐다 여러분 세상이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한신문에 3월까지 부장판사를 진행했던 분이 여기 보시게 되면 ai가 완전히 독립적으로 장편 영화 전체를 쓸 수 있는 수준은 아직까지 이루지 않았지만 선스프링이란 단편 sf 영화의 경우 ai 벤자민이 각본을 작성했습니다 그러니까 장편 영화는 아니지만 단편 영화는 가능하고 결국은 생성형 ai가 발전하면서 장편 영화도 얼마든지 각본 제작이 다 가능한 시대가 될 거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현재로서는 인간 창작자의 역할이 중요하지만 오늘 이분은 1월까지 부장판사로 계신 분입니다 강민구 특히 이제 법원에 계실 때도 이 문제를 관심 있게 보신 분 같습니다 생성형 ai 시대의 재판 혁신이 시급하다 여기도 나오지 않습니까 ai 활용을 늘려야 된다 판결문 전면 공개해야 되고 우리처럼 판결문 공개 안 하는 나라도 더 물다는 겁니다 미국도 공개하고 중국도 공개하니 우리도 공개해야 되고 그리고 ai 기반의 판결문 작성 도우미 시스템이 도입돼야 된다 ai 도우미를 써야 된다는 거죠 초안은 작성하고 그다음에 수정 보안은 판사가 하더라도 그러니까 이렇게 하게 되면 법원 법관 충원 문제라든 재판지역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재판 결론은 인간 법관의 심사숙고에 결정하고 결정 이유 부분은 ai 기반의 판결문 작성 도우미 시스템을 사용해야 된다 여러분들 가끔 제가 궁금한 점에 대해서 ai 물어보게 되면 판결 잘 내리죠 어마어마하게 잘 내립니다 여러분 이렇게 쫙 가는 겁니다 세상이 그래서 새로운 트렌드도 보고 그다음에 자산 운영한 것도 배우고 그다음에 시사 문제도 보고 어차피 사람이 불완전하니까 세상에 여러분들 불완전할 수밖에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세상은 나아짐을 향해서 가니까 다들 다부지게 준비하고 착실히 준비해서 좋은 세상을 여러분들 맞이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방송 마치고 또 내일도 어김없이 4시 50분에 여러분들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송을 통해서 제가 지향하는 것은 제 자신이 새로운 것을 계속 접하고 탐구하고 이러면서 성장하고 제가 성장하는 것만큼 다른 방송 대신에 공병호tv의 실방을 찾아오시는 분들이 함께 성장해서 좋은 기회도 잡고 더 행복하고 더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가시는데 도움이 되는 그런 방송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5시 50분에1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